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없던 일기 국민운동 정책포럼 국정농단을 극복한 포스트 박근혜 대한민국의 환전체제와 국립헌법 일기 국민운동의 방역과 과제를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저희가 국민의대회와 외국가 되찾는 당첨 박수상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공동대표님과 내비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축사를 해주실 노예탄 변호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기 네, 우리 김용태 대표님 오셨습니다. 홍영희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분이 오셨나요? 박태순의 저희 집행위원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박태순 장훈위원님 오셨습니다. 조유진 청호법연구원 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광영 지상대안경제연구소 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상... 한상위 교수님 오셨군요. 네, 그리고 혹시 또 누군지 계실까요? 네, 김치욱 사무소장님 오셨나요? 네. 네, 그리고 축사해주실 노예찬 부모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예찬입니다. 네, 오늘 우리협법이 국민운동 정책보원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 헌법을 잃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제 신장 가장 가까운 곳에 늘 이걸 받고 다닙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헌법을 많이 자주 들춰본 일도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요즘에 개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헌법을 고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는 일리 있는 그런 문제의식도 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헌법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법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이 당했겠습니까?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당했겠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헌법을 위배한 것만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헌법을 읽다 보면 우리 헌법 속에 문장으로만 남아있을 뿐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 그런 헌법 장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읽어야 헌법을 알고 알아야 지키자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을 실현하는 첫 걸음은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헌법 읽기 운동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지지를 보냅니다. 무한한 지지를 보내고 이 일을 앞장서서 해오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46년 전에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하면서 스스로 촛불이 됐습니다. 그때도 근로기준법은 있었지만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태일 열사의 그런 한거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 중에 손을 봐야 될 대목도 없지 않겠으나 더 중요한 많은 조항들이 현실적 의미를 갖고 실현되지 못한 지점들이 많고 그냥 선언적으로만 헌법 조항으로만 존재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우리의 생활의 중칙이 되고 또 실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가이드란으로서 살아있는 헌법조항이 되게 하는 게 있어 우리 시민들의 노력이 헌법을 제대로 읽는 그리고 그 헌법을 가지고 토론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노가를 들 수 있도록 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여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정책 포럼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주시고 또 바쁘신데 시간 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집 2페이지를 보면 헌법에 대한 선서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낭독을 할 텐데요. 흥쾌의 마음에 동하신다면 함께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손바닥 헌법책을 만든 우리 헌법읽기 국민운동 부분은 이런 마음으로 헌법을 이 땅에 펼치고자 합니다. 헌법 정신을 펼치고자 합니다. 헌법에 대한 선서 우리는 유구한 역사에 축적된 산물인 동학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3.1운동으로 권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6월항쟁,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시작하겠는데요. 네, 홍윤기 자장 교수님, 받아주십시오. 네, 약간 늦게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노회찬 의원님께서 축사 한 번 더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국회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서 이렇게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의 하나의 매듭을 짓는 이런 모임을 갖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은 지금 현재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은 국민주권, 자유와 평등, 그리고 평화통일, 그리고 민주주의 경제 이와 같은 헌법상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심고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손바닥 헌법책 읽기 국민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 지난 1월 22일 시의회 별관에서 모임을 가진 이래 지금까지, 오늘로 딱 그러고 보니까 11개월 됐네요. 12월 21일이니까 1월 22일에서 12월 21일 제가 그 첫 모임에 나가서 지금까지 쭉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딱 11개월 동안에 시의회에서 국회로 진출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높이 진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시의회와 국회에서 그 나름대로 여기 의문분들이 시의회 의원분이나 우리 노회찬 의원님 비롯하여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를 호응을 해 주셨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손바닥 헌법책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운동, 지금 현재 11월 경과하고 12월 말을 바라보는 현재 14만 5천 부가 지금 현재 배포되고 있는 중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1만 부를 넘어갈 수 있을까 원래 목표는 100만 부를 목표로 하고는 있었습니다마는 나가는 속도로 볼 때 저희가 볼 때는 3년 안에 천만 부 분명히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런 점에서 이 국민운동 본부 안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자리를 지키면서 전국적으로 추진의원 2천 명 넘어가고 그 나름대로 후원 부수가 14만 5천 부라고 하는 아마 저희가 공식 출판물로 지금 현재 석 달 전에 이북으로 등록은 했습니다마는 아마 출판물로서는 현재 우리나라 출판 시장에서 나온 책 중에 시장이 안 나눠서 그렇지 사실상 베스트셀러 10위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전국 방방구 꼭 어디를 가도 방금 우리 노회찬 의원가서에 하셨던 것처럼 나도 있는 데에서 어떤 분은 가슴에서 제일 가까운 데서 꺼내고 어떤 분은 뒷주머니에서 꺼내고 어떤 분은 가방에서 꺼내고 어떤 분은 가끔 있다고 우리 집에 있는데 갖고 와서 꺼내고 하여튼 전혀 생각지도 않던 데서 이런 손바닥 헌법책이 불쑥불쑥 나와서 사실은 뿌려놓은 저희도 무지무지하게 놀라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게 뿌린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지금 수거하고 계시는 우리 김치국 선생님께서 그야말로 또 김치국 선생님 이전에도 몇 번 수거하셨습니다마는 한 땀 한 땀 싸서 보내고 받고 하는 이런 정성을 통해 갖고 전 국민의 안방으로 교실로 그리고 그 다음에 배움의 장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퍼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부분에서 일단 저희가 여러 군데 그야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장소와 우리의 능력만 닿는 한 어느 곳에 가서든지 헌법책을 내밀고 그리고 거기에서 호응을 받고 그리고 특히 촛불 시민 집회 때 가서 우리가 이렇게 그 뭡니까 학생들한테 배포를 하기도 하고요. 일반 시민들한테는 후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도 지나가는 청소년이나 학생들한테 그거는 무료로 그냥 배포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한 2, 300부나 5, 600부가 순식간에 나가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계산해보면 대충 무료로 배포한 것 이상으로 후원금이 들어와 있기도 하는 이런 감동스러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헌법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전망도 앞에 세울 수 있게 됐고요. 본래 우리가 조금 우리 역량을 넘어서는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차츰 다 말하자면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헌법읽기 국민운동이 그동안 벌여왔던 헌법책보급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그야말로 그러면서도 참 우리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시기를 맞추어서 현임 대통령을 참칭하는 분이 또 헌법을 많이 어겨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말하자면 살아있는 헌법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극정농단을 극복을 하는데 참 어긴 것도 참 많으세요. 보니까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이 국가의 시민들로 하여금 이 국가가 어디 어디가 뚫렸는가를 하나하나 쫓아가다 보니까는 이제 말하자면 포스트 박근혜 대한민국을 구상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할 정도로 저 국방에서부터 안방의 여러 가지 운동 그리고 하다못해 스포츠 분야까지 모두 다 뚫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말하자면 신경 쓸 곳이 많은가를 참 알뜰히 그야말로 거의 교육을 하다시피 했으면서도 너무나 정신없이 터지는 바람에 이 두 달간 정도에 일어났던 일과 우리 헌법운동을 결합시켜서 그야말로 우리 헌법읽기 국민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이렇게 한번 매듭을 지어보자 이래서 올 넘어가기 전에 이런 자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비단 우리 헌법읽기 국민운동에 종사하시는 대표 선생님들과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갖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헌법 커뮤니케이터 과정을 이수하신 민주시민 교육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 층에서 모여서 이제 앞으로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될 경우 시민정치에 아주 중요한 중고점이 생기는 자리를 확인하면서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제 순서대로 하면 제가 우리 박태순 소장님한테 잠깐 좀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상희 교수님이 오늘 아마 날이 좋기는 좋은 모양입니다. 바로 옆 방에서 뭔가 하는 데까지 지금 저희 허락도 받지 않고 그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발제가 본래 우리 박태순 소장님께서 국가시민운동 그리고 저항공무원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한국헌법학계의 헌법관과 헌법군가운동에서 시민의 역할이라고 하는 준비된 발제문을 갖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로 순서를 좀 바꿔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발제시간은 한 25분 정도 쓰시는 걸로 하고요. 나중에 이제 그 저기 뭡니까 토론 문이 나오게 되면 한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AS를 갖다 잘해 주실 걸로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저는 약속을 하면은 거기 더블이 돼가지고 맨날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헌법조항 어디에 어긋나는지 반드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자유가 있다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전에 노회찬 의원님께서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요. 전태일 여사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법을 공부하면서 내내 머릿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전태일 평전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에게 대학생 친구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또 독법을 읽어줄 친구. 사실 그 친구를 찾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합시다. 무지러기들이 읽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법. 이 법을 누군가가 옆에서 읽어준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이 전태일 여사회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희망을 도저히 채우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그 분노를 인해서 이제 스스로 몸을 상하하셨는데요. 법을 전공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그건 뭐 제 의지가 아니었고 집안에서 이제 법을 해라 사부시험 합격해가지고 영감님 되라 해서 뭐 어쩔 수 있었는데 대학에서 정말 이 전태일 평전을 잃고 저희가 법을 보는 눈이 거의 뭐 180도 달라졌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까지도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압도하거나 또는 그들을 그러니까 수단으로 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추구해야 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닌가 또는 그렇게 나의 그 법관이 좀 그걸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왔었습니다. 뭐 제 발전문도 사실은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조금 이제 쓰긴 했는데 그렇게 뭐 발표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마 일전에 썼던 글을 조금 가공한 글이긴 합니다. 이제 뭐 발전문도 내용보다요. 그런 게 있죠.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 혁명이 일어나면 차베스 혁명이 일어나면 어쨌든 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민중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손에 들고 흔들었던 것이 베네수엘라 헌법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헌법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권력을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또는 세계를 향해서 흔들어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헌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제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바로 이전을 가지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헌법전문에서 뭐 유관적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이건 무슨 거짓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무조건 한 것 같지도 않고 다만 대한국민이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이에 선포한다라고 했던 바로 그 취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생각합니다. 사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대한 가장 권위적인 해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면서 참 결정문이 순 엉터리 같은 결정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결정문 중에 첫 페이지하고 두 번째 페이지는 참 읽을 만해요.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써놓긴 했습니다. 이제 그 페이지 보면은 제가 30페이지에 인용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문단 중간에 보면은요.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에 의한 전제적인 지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박근혜식의 최순실의 지배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동등한 구성원들에 의한 통치를 위상으로 하는 공화주의 이념 이게 우리 헌법에 깔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헌법의 본질,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여기에서 액센터를 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분의 통치가 아니라 동등한 구성원에 의한 통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동등하죠. 무엇에 있어 동등하냐. 헌법 해석에 있어 동등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헌법을 해석할 수 있고 헌법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헌법을 주장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결집되어서 추상적인 존재로서의 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바로 그런 헌법에서 지배되는 체제, 이게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사실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죠. 박근혜 게이트가 태전할 때 초기에 시민들이 이렇게 하자고 주장하면 그건 위헌이다. 저렇게 하자고 그러면 그건 위헌이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청와대나 또는 여당 쪽에서 그런 이야기 많아야죠. 정말 그때 생각나는 말이 저는 영어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딱 생각나는 게 하우데어라는 말이 생각나요. 어떻게 감히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침해하고 헌법을 자기들의 전율 재산으로 삼았던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털 자체를 부정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헌법이라는 말을 입에 붙이는지 가장 반헌법적이고 가장 헌법 파괴적인 사람들이 헌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실제 지금 박근혜도 그랬지 않습니까? 불소추특권이라는 것은 헌법상에 걸린다. 그 사람 박근혜를 수사해야 되는 제일 큰 이유는 박근혜가 헌법을 유린했거든요. 헌법을 유린한 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반모수단을 이용해서 헌법을 다시 또 유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박근혜에 관한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이 없어요.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수사를 하지 못하고 그 위법한 증거를 가지고 잘못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청와대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치해법권이죠. 안전한 법의 공격상태를 만들어냈거든요. 이게 무슨 민족공화국입니까? 권법 11조 2항에 보면 특권계급을 창설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특권계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 양반이죠. 옛날에 양반은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았죠. 다른 승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배를 받았거든요. 일반 국민하고는 다른 존재였죠. 박근혜가 지금 현재 그 다른 존재가 되어있습니다. 행동원칙도 위반되고 특수계급을 창설하지 못한다는 헌법명령도 지금 위반하고 있는 상태죠. 이제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것 이거를 털쳐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헌법일기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공유하는 전유한다는 말이 있었겠죠. 같이 등으로 향유하는 그런 기본적인 털이 아닌가 그리고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털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터져나오고 있는 이 사태에서 이 사태를 반면고사 삼아서 그리고 이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재확인해야 되는 어떤 명령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사실 31개월부터 이제 헌법의 기본 원칙들을 쭉 적어놓긴 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입헌적 민주주의다. 역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상결정에서 내놓았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는 단연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공화주의적인 점이죠.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사에 기반해서 일종의 자유민주적인 털입니다. 이 양자가 결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헌법이고 바로 이 털에서 중심은 액센트는 국민에게 놓여진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털입니다. 근데도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인 헌법의 과정 헌정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과정에서 보면 항상 그렇죠. 법이라는 것은 거들일 것이 되어버렸죠. 노동자의 것이 해야 되는 노동법이 거들일 것이 되어가지고 요즘 같은 건 노동법이 아니라 고용법이잖아요. 사용자를 위한 법이거든요. 이렇게 바뀌는 것 이거를 막아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막아내려면 일상의 상태를 예외의 상태로 바꾸어내고 국민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국민들이 되찾아오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80미터 이야기를 끌어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대로 설명되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5페이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80년 체제 지금 현재 현행 헌법 체제인데요. 80년 체제 자체가 사실 지금하고 비슷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이자 민주주의 실패 사례죠. 대중들이 쟁취해냈던 그래서 시민사회에 그 활성화됐던 정치의 장을 신군부하고 몇몇 엘리트 정치인들이 그냥 빼앗아가가지고 자기들의 것으로 바꿔버렸죠. 민주주의를 쟁취해내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국민들은 시민들은 정치의 주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정치로부터 배제되어 그런 정치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거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우리들이 바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선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상태를 선언하고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헌법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 헌법을 전주하고 있는 권력에 저항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은 상당히 그동안 외복되어 왔습니다. 80년 이후는 그래도 80년 이후로 불평하는 것은 전체 헌법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호강스러운 이야기죠. 헌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외복되어 왔는데요. 그 외복된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35분 정도 몇 개 제목만 살렸네요. 그 다음 제주도는 지나치게 국가주의에 함몰되어 왔습니다.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헌법에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앞에서는 우리는 집회를 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까지 해도 관화문 사거리를 넘어져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백남기 농민이 그 아까운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무 아무 이유 없습니다.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한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명분은 하나뿐입니다. 왜 대통령을 그렇게 경호해야 되느냐. 북한의 호시탐탐 논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 세계 테러리스트의 가장 큰 타겟이 누굽니까? 오바마잖아요. 전 세계 테러리스트는 박근혜는 지금 안중에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지금 현재 겨우겨우 법원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100m까지 진출했습니다. 그것도 집시법에서 100m까지는 집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법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몇 시까지 하라 8시 이후는 안 된다 5시 이후는 안 된다 조건을 달아가지고 허락을 하는 그런 상태로 빠져있죠. 이제 바로 그렇게 대통령을 경호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 대통령을 성렬하고 신비화하고 반신반인이라는 실격화하는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국가를 절대화하고 모든 판단의 기준에 국민이나 시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있고 국가의 안의를 위해서 옛날에 그 뭡니까 국민교육 헌장인거였죠. 나의 발전이 국가 민족의 발전 그렇게 하는 그런 식의 전체주의적인 사고들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우리 현실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게 저는 국가주의라고 표현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 많은 이야기가 나왔듯이 48년 체제라고 이야기하는 반공주의 틀만 나면 빨갱이 이야기라고 어제 백분토론에서도 빨갱이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네요. 아직도 이 사회를 빨갱이라는 논리로서 규정하면서 지배력을 확보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사실 그렇죠. 빨갱이 그러면 비국민이잖아요.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사용했던 용어죠. 비국민이라고 해버리고 한마디만 호모사폐라고 해버리고 그들을 왕타시키는 그러므로서 이 사회를 순취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어왔죠. 사상의 자유 이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 헌법에서 말하는 주권자의 기본적인 권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신자유주의는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 시민사회를 개개의 단자로서의 개인으로 해체시켜버리고 이 개인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지어짜서 이 자본의 이익을 충실히 만들어내는 이런 상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8천여체제가 만들어놓은 절차적 민주주의라든 그런 거울 좋은 틀 그러니까 슬로건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신자유주의의 틀 그러니까 국민의정부라든지 노무현정부 때 폭격화됐든 이런 신자유주의 틀에 여하자면 사실은 있어라 만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핍박해지는 이런 인사로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여러가지 제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의 정당 제도를 바탕으로 대의적 민주주의다. 최장기 선임이 항상 강조하는 정당 체제 이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 체제를 이야기한다는 경우에 너무나 잘못된 당론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은연중에 우리의 헌법 틀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그러니까 1940년 때 50년 때 독일에서 평배했던 라이프홀즈가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정당 국가론이 들어옵니다. 정당을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정당은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 기여해야 되는 어떤 존재. 그렇게 했던 정당 국가론이 들어와서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이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산공화국 헌법 때 국사정부 헌법 때는 정당이 공천을 받지 않으면 국회의원 출마도 못 하고 정당이 해산되면 국회의원 반드시 의원 상실하는 이런 체제로 가버렸거든요. 통치수단으로 정당이 만들어지고 정당이 정당국가로 이라는 이상한 이데올로기적인 담론에 이어서 통치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이야기 되었죠. 그리고 이 현상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되어 버린다. 헌법 재판소도 여전히 정당국가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정치현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정당은 통치수단으로 전락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43페이지에 또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87년 체제가 들어서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형성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법치주의가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법치주의라는 것은 국민들의 법에 의한 지배 여야 됩니다. 이게 공화주의 기본적인 틀이죠. 국민들이 공동의 어떤 선을 형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 미덕으로서 법이죠. 이 법에 의해서 지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80년 체제가 들어서만 국민들은 정치 주체가 되지 못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나 금사가 장악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전의 경우에는 권력은 중앙정보부나 안기부나 보안사 같은 정말 주먹을 가지고 군림하는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들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용어 중에 하나가 검찰공화국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모든 권력은 법의 이름으로 법의 형식을 빌린 그런 검찰을 통해서 검찰 권력을 통해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사회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정치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헌법재판사에 쫓아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상당히 많은 사건들 검찰공화국에 대해선 뜻을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행정수도를 이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정치적으로 설정해야 될 것을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만이 설정해버립니다. 자기들이 뭐라고 이전하면 안 돼.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죠. 이전해도 되는 헌법재판소 결제가 간단합니다. 이전해도 되는데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은 서울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참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결정해버리고요. 뭐 이런 거 있죠. 그 뭡니까. 전략적 유연화 전술. 그러니까 미군 기지를 편격으로 옮겨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어선을 동서축으로 해서 북한의 방어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북축으로 해서 중국을 반화하는 축으로 변환시키는 거 이런 것까지도 헌법재판소가 그건 옳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거는 법의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동북아 정세라든지 또는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이라든지 또는 국제정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견호하지 못한 9명의 재판관이 그걸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결정했다는 이유로 모든 논의는 끝. 그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고요. 이 공간 이 국회의사당 공간에서 그리고 시민사당 공간에서 결정돼야 되는 정치의 문제가 또는 고도의 헌법의 문제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럽니까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성인가 방향인가를 결정하는 바로 그 부분을 국민이 아니라 또는 국민의 대의자인 정치인이 아니라 9명의 아무런 대의꾼도 갖지 못하는 이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이런 형식 그걸 이제 그 뭡니까 좀 나쁜 의미의 전문용으로 주리스토 크러시라고 그러죠. 사법관의 지배라고 그럽니다. 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 이 모든 이야기들이 헌법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국민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 되어버리고요. 국민의 다양한 생각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빨갱이 담론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고 더 나아가서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그런 자본의 이익의 수단으로서 국민을 생각하고 그리고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자가 마음대로 진행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민주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법원에 가서 해결해버리는 이런 현상들 이게 이제 전부 국민을 헌법으로 내쫓아버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45편이 결론 삼아서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저는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 이제 내 이야기인 아찔기거든요. 촛불이 헌법이다. 국민이 들고 있는 촛불이 바로 헌법이다. 이제 이 촛불이 왜 채집니까? 그들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헌법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사회자가 방금 이야기해 주셨듯이 너무나 많은 헌법을 위반했다. 누구의 헌법을 위반한 겁니까? 자기들은 헌법 위반했다고 안 그럽니다. 자기들 헌법은 우리의 헌법하고 다르죠. 헌법이 위반했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즉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헌법에 너는 위반했기 때문에 너는 쫓겨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촛불이죠. 촛불은 유사적인 정당성도 있다고 그러세요. 뭡니까? 궁중사거 보면 전하 통촉하시옵소 그때 촛불이지 않습니까? 뭐냐면요. 촛불은 하나 가지고는 임금한테 대야 되지 못해요. 통촉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임금은 쳐다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시대에 임금은 태양이기 때문에 그러나 촛불이 수만 개 수천 개가 모이면 태양의 빛을 가진 정도로 밝죠. 그때서야 비로소 임금을 탄핵하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낙락이죠. 46페이지에 해석정치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48페이지에 저항권을 이렇게 해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아마 이 이야기들은 다른 발제에서 더 많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헌법을 읽는 것 헌법을 읽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들고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학이다 그렇게 읽어나가는 게 아니죠. 헌법을 읽는다는 것은 헌법을 이해한다는 것이고요. 헌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헌법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헌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죠. 저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이번 촛불집회가 열렸을 때 제가 소속된 학교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라고 했는데요. 이 친구들한테 우리는 헌법에 대해서 Q&A 하는 부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광장에 나가자 했더만 이 깨어른 친구들이 그거 하는 것보다는 술 먹는 게 낫다. 같이 광장에 나온 사람들하고 같이 헌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질문을 받고 대답도 하고 저희 대답은 저의 생각이죠.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헌법이 나올 겁니다. 바로 이게 이제 헌법을 해석하는 출발점이죠. 사실 저는 헌법을 읽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헌법을 읽는 것도 좋은 읽음과 나쁜 읽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나쁘게 읽는 것은 패거리를 읽는 겁니다. 청와대에 모여 그 패거리들이 읽는 방식들 또는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헌법을 읽는 방식들 아주 편향되죠. 그것보다 조금 덜 나쁜 것은 혼자 읽는 겁니다. 편견을 빠지기 쉽습니다. 휩쓸리기 쉽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우리들이 읽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우연히 모여도 좋고 의도해서 모여도 좋고 같이 읽어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헌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지향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시민단체에 일을 하면서 헌법 강의를 몇 번 해봤습니다. 대학에서 하는 헌법 강의는 재미없어요. 사실은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거 맞고 저건 틀리고 해야 되는데요. 시민단체에서 하는 헌법 강좌 같은 데서 하면 저도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주 나룬으로 읽는 헌법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거든요. 바로 그렇게 읽는 거 설명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같이 헌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만들어질 때 많이 만들어질 때 정말 헌법재판소가 입에 발린 말로 했던 민주공화국이라는 것 또는 입헌전 민주주의라는 게 제대로 나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 속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시간이 충분치 않고 여기도 충분치 않습니다만 일단은 저기 자리를 일찍 뜨셔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사회자 권리로서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촛불시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 과정에 합치합니까 합치하지 않습니까 하는 부분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런 거죠.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였으니까 한 사람이 삶이라는 것은 작은 우주라고 한 사람의 삶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의 전체거든요. 한 사람의 헌법은 전체의 헌법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광화문에 나와있는 232만 최고 정점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232만 명이 이야기하는 헌법이 그게 전체의 헌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헌법을 이야기해야 전체의 헌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헌법이라는 것은 헌법 박사의 것도 아니고 헌법자로서 재판관의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것도 아니죠. 국민의 것인데요. 이제 국민이라는 것은 나 너 이자 동시에 우리 모두 이기도 하죠. 바로 그런 점에서 내가 헌법을 손에 들고 흔들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헌법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헌법은 대한민국 민주 공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말하는 의미는 우리 촛불을 광장에 나오는 촛불은 헌법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냥 그냥 생각하면요.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임시현장을 만든다. 임시현장 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함 입니다. 이제 2년 반만 있으면 그 민주공화제로 함 이라는 것이 선언한 100주년 됩니다. 아마 이 촛불이 계속 진행되면 그리고 그 촛불을 통해서 우리가 본법을 읽어나갔다면 정말 부끄럽지 않은 민주공화국 100주년을 맞이할지 라고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으로 우리 미디어로드 연구소에 박태순 소장님 국가 시민운동 그리고 저항공론장으로 라고 하는 제하에 발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두 분이 발제를 더 듣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의문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전체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 글은 예전에 제가 논문을 썼던 논문을 좀 수정을 해서 급작스럽게 발표문을 발표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상희 교수님도 얘기했듯이 헌법의 문제 헌법의 위기 광화문 촛불 문제 이런 부분들에 본질적인 기저에 무엇이 있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저는 공론장이라는 소통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오늘날 왜 헌법이 이런 위기에 처해 있고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서 새로운 저항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도 역시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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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김호희 교수는 이 촛불집회 현상을 현대정치의 탈현대적 그러니까 탈현대적 정치로 그래서 기존의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포스트 모던한 정치 시스템으로 변화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2016년 광화문의 국민적 촛불집회를 불어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탈현대적 정치 변화라고만 해석할 수 없는 것이 꼭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보통 선거 참여위기나 권력의 정당성 위기 정치 행위의 대표성 위기 사회적 소통 위기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또 저널리즘의 위기가 또 우리 사회에 촉보를 증폭시키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세월호 때는 오죽하면 기자들이 스스로 기레기라는 말을 할 정도로 언론이 척박해지고 피폐해졌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아주 과도한 불신이 확산이 되고 엔트로피가 증가되면서 결국 국민들이 광암으로 뛰쳐나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민들의 이런 촛불 행위가 단순한 일시적 감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의사소통 시스템 네트워크를 만들고 탈국가적 탈제도적 탈권력적인 어떤 정치 공론장을 만들면서 보다도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어떤 현장 동시성 상호 수평적인 소통체계를 만들고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광암은 촛불들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적 소통체계 의사결정 구조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대민주주의 체제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력체계 대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민주주의 국민주권이 실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국민들 개개인의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그 의사표현이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지켜주고 사회나 국가를 이끌어가는 어젠다로서 제시되는 그런 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 국민주권이 실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국민주권을 실현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소통의 문제예요. 이런 소통의 문제를 우리가 돌아보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18세기 이후에 개몽주의 산업자본주의가 진행되면서 개개인들이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고 또 인간 개인의 인권이 인권에 대한 의식이 싹트면서 어떤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봉곤시대의 자연적인 인간관계보다는 인위적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런 속에서 사회공동체가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회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과거의 국가운영이나 정책결정의 방관자로 있던 시민들 국민들이 이제는 왕조체제를 무너뜨리고 관람객이 아니라 왕조들 귀족들이 놀아나는 것에 관람객이 아니라 그들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을 해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한 것이 바로 18세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사회의 출현을 18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중요한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민들이 의식이 성숙해서 자신들이 직접 국가를 통치할 수 없으니까 대리자를 대표자들을 선출을 했는데 이 대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시민들이 의식이 성숙하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생기죠. 그래서 새로운 우리의 대표자들이 새로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하나는 모든 것을 개량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수치화시켜 나가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숫자를 통해서 사회의 모든 현상들을 정형화시켜 나갑니다. 인구 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개량화시킵니다. 즉 개량화시키고 숫자로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의 그런 것을 대의적인 표현이죠.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재현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러한 어떤 수학적 재현 시스템 통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민들의 소통 체계를 통제하고 독점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미디어를 장악을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미디어 신문이 출연하면서 많은 사회적 정치적 사건들이 세부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권력에 의해서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되고 이것이 현실의 사건으로 재현이 되면서 언론에 표출이 되고 이러므로서 실제 사건과 언론을 통해서 재현된 사건에 구분이 없어지고 실제 사건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재현된 사건이 실제 사건으로 국민들을 인식을 지배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것이 대중미디어 대중사회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사회에서 민주적 절차는 이런 대의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작동하고 지배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서 선거 같은 경우 시민들의 개개의사 표현 이런 것들이 수리적으로 나타나죠. 투표를 몇 명이 했고 몇 프로의 득표를 얻었다. 이런 수량의 다수결의 원칙이 원칙을 통해서 대표성을 위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대표성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법을 제정하고 사회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이런 더욱더 견고한 개량학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사회를 통제하고 유통하는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대의민주체제는 수량화된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다수의 시민적 의지 의견들을 자신의 것으로 인신화시키죠. 즉 국회의원이 몇 프로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느냐라는 것에 의해서 국회의원은 그 지역의 모든 권한을 자기가 독점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대의민주체제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갈등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민사회의 갈등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갈등의 모습은 사실 이 광화문 촛불은 바로 이런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대중사회 대의 커뮤니케이션 사회 가장 큰 기본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적인 차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테네 직접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미네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직접 표현하고 논쟁하고 토론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토론과 논의의 장이 장과 정치적인 의사결정의 장이 일치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 장이 일치되고 또 토론의 장 논쟁의 장과 의사결정의 시간 논쟁의 시간과 의사결정의 시간이 일치가 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일치하는 특성이 바로 직접민주주의 체제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대회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분리시켜요. 시민들의 의지 시민들의 희망 정책적인 바람 이런 것과 이것을 대의한 정치인들의 의사결정이 시간과 공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격차 사이에 무엇이 개입되냐면 바로 이것이 왜곡된 권력 자신의 개인의 어떤 권력 욕망 이런 것이 개입되면서 국민들의 시민들의 순수한 의지가 왜곡돼서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럼으로써 정책결정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기득권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정책이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대중들은 상당히 불완전한 상황에 있습니다. 대중들은 끊임없이 지배체제가 만들어놓은 상징에 상징에 의해서 훈육을 받고 또 대중매체에 의해서 왜곡된 정보를 전달받으면서 끊임없이 부유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분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70, 80년대에 대중매체의 위험성들에 대한 논의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끊임없이 영화나 라디오 열차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매체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더 분열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시공간의 차이는 대의민주주체제를 구축하는 가장 기반이 되고 이 시공간의 차이에 있어서 국민 주인이라는 국민주권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 구조적인 한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결국은 대중들은 지배계층이 만들어낸 의사결정의 소비자로 전략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라는 그런 결론에 우리가 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대의민주주체제 지배권력 체계 간에 균열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제 정치집단 관료집단 간의 지배적 상징의 어떤 대립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지배집단 간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누리당과 야당 새누리당 내 분열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분열 이런 현상들은 바로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지배집단의 분열 현상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다 보니까 정치 관료집단의 불평등 대립이 시민사회로 향한 대의 커뮤니케이션의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가로막죠. 촛불이 민심이 광화문에서 그렇게 외쳐돼도 정치권들이 이걸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못 받아들여지죠? 우리가 그렇게 비판해도 바로 대의민주주의 구조적인 한계예요. 그들은 그들 내에 게임의 룰에서 기득권적인 투쟁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별로 안중에 없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저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지지율을 높일까 사실은 그 생각밖에 없는 것이 대민주주의 체제의 구조적인 한계다 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대민주주의 체제 대의 커뮤니케이션 체제에서 바로 대중매체가 이런 공론장 왜곡된 공론장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매체는 끊임없이 현실의 사건들을 재조직하고 다회적인 사건들을 시민들에게 자기들이 재구성한 것들을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매체는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자유 권리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자신들의 상업적 논리나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위한 표준화 규격화 상품화 이런 어떤 정보를 조작하는 그런 걸 통해서 대중들에게 필요한 정보상품을 제공하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납니다. 또 무엇보다 대중매체는 대의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상 위로부터 밑으로의 어떤 권력과의 흐름에 따라 의사결정체제를 반영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월호 사건이죠. 세월호 때 우리가 그렇게 비판을 해도 지상파 종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정부가 기획한 프레임 속에서 계속 세월호 사건을 보도하고 발표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몇몇 기자들만이 이에 저항을 하고 그러다가 쫓겨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체제의 구조적인 본질적인 한계다. 그런데 오늘날 시민들이 과연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 머물러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시민들이 새로운 무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기의 가장 큰 시작은 바로 저는 개인 미디어의 출발이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주체제가 만들어놓은 소통체계를 부정하고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율껏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시작한 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주체계를 부정하고 새로운 사회로 요구하는 그런 출발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터넷 SNS는 바로 새로운 시민들에게서 새로운 변혁과 혁명의 도구로서 자리 잡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개인들이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주체로서 이것을 활용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표현해내고 그것을 문자로도 영상으로도 또는 사진 여러가지 이미지로 표현하고 상호교통하고 이러면서 어떤 집단적 지성을 발휘하면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대의민주주주체제 모순을 계속 압박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중들은 지배계급이 만드는 구조안에 갇혀있지 않죠. 그래서 탈역토성 탈공간화 탈부주화 이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지배구조체계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광화문의 촛불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SNS 개인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SNS를 통한 이런 표현의 공론장 그러니까 지배계급이나 대중매체에 의해서 선별된 몇가지 정보 선별된 몇가지 표현이 아닌 재현된 그런 어떤 지배적인 담론 지배적인 상징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표현하는 그런 어떤 장들이 열리면서 표현의 시공간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이 나타나고 이것이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압력으로 작동하면서 시민사회에 새로운 정치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화문 시민들이 구축한 이 표현의 공간들의 가장 몇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먼저 특정하게 계획되거나 표준화된 일정표로 짜여지지 않는 정보들과 콘텐츠들이 어떤 제약도 없이 수평적으로 자유롭게 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 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상호교류 강력한 자발적 의지에 의한 접촉과 참여의지가 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라인 참여자들의 이러한 활동들이 오프라인 상에서의 실질적인 활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표현의 공간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기존의 대의민주주 체제의 허점을 공격을 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그런 가능성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박근혜를 탄핵했던 것들은 누구입니까? 국회의원들입니까? 아니죠. 바로 시민들이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시민들이 구축해낸 이 표현의 공론장 속에서 강력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압력을 통해서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이런 대의민주주주의 위기가 바로 헌법의 위기이고 또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헌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간에 발표를 해서 잘 이해 못하는 분도 계실 텐데 토익시간에 보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4시간이긴 합니다만 각자 굉장히 그 나름대로 역량을 쌓으신 선생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되게 많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가지로 지금 시간을 통제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역할이 굉장히 회의적이긴 합니다. 지금 오늘 사실은 사전에 조율은 안 됐습니다만 거의 조율한 것처럼 일단 헌법학자에 의해서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 촛불이야말로 헌법적 주권이 실현되는 의사소통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이와 같은 헌법적 근거에서 우리 박태준 소장님께서는 새로운 어떤 미디어의 출현으로 인해서 대항권력이 기본적으로 헌법적인 주권 또는 표현 의사소통 이런 걸 실행하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등장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헌법적으로 사고한다 그랬을 때 헌법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이 사실은 올 1월달에 촛불 시민운동 일어날 거라고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민주공화국의 외연을 최대한 넓히자 이렇게 해서 헌법 읽기 국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헌법을 습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오랫동안 고민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우리 조유진 선생님은 처음 읽는 헌법 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 읽는 헌법인데 사실은 지금 이 선생님이 책이 상당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재동씨가 상당할 정도로 헌법에 대해서 줄줄 외우는데 김재동씨가 2주 전에 나왔던 한겨레와의 대담에서 헌법 어떻게 읽었습니까 그랬더니 헌법 읽는 매뉴얼입니까 정확한 헌법 사용 설명서 책 한 권 읽어보니까 줄줄이 나오더라 하는 바로 그렇게 돼서 우리 선생님 책을 선전을 해줬는데 그게 우리 조유진 선생님 책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김재동을 깨우친 책의 저자라는 것을 반드시 쓰도록 하셔서 조유진 선생님의 헌법 읽기 운동의 방향과 과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유진 입니다 제가 헌법 사용설명서라는 책을 2012년에 썼는데 김재동 씨가 저보다 더 헌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저는 직접 김재동 씨 강의를 제가 직접 목격 하지는 못 조문 다 외우고 헌법 조문 외울 뿐만 아니라 그 조문 에 담긴 뜻 까지 철학 까지 다 얘기 한다 해서 청출 어람 이구나 그런 생각 요새 그 촛불 때문에 직업 그만둬 할 사람들 중에 우리도 속 하거나 제가 오늘 헌법 읽기 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헌법 읽기 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가 정한게 아니고요 우리 헌법 읽기 운동 본부 에 계신 우리 지도부 에서 걸쳐 얹혀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매일을 고민하다가 사실은 제가 왜냐하면 헌법 읽기 운동 이라는 건 헌법 교육 에 관련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법사위원장실에 근무할 때 법사위원장 보좌관으로 근무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수집했던 자료들 옛날 자료 먼지 털어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법무부에서 법무부에서 한 10년 전에 미국에 직접 법교육 시찰하러 갔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에 갔었는데요 그때 썼던 자료들 중에서 굉장히 방대합니다 수백 페이지 인데 미국 관련된 편만 참고가 되실만한 것 같다 어차피 불량의 제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철학하고 부족하지만 아쉬운 대로 일단 헌법교육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뒷부분에 좀 했고요 앞부분에는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촛불 11월달에 있었던 광화문 촛불집회 그거의 의미와 그것이 과연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걸 적어봤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을 한번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5월달에 한달 5월부터 5월 초부터 말까지 한달 동안 중국 정부에서 초청해가지고 한달간 연수를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북경외국어대학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중국어 연수는 아니고요 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해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제가 대표로 갔고요 각국에서 왔는데 그때 제가 중국 공산당 아주 젊은 사파란 30대 당뇨랑 같이 그 친구랑 아마 대학마다 당원들이 당 간부들이 와있더라고요 통전부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제가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여러가지 양국 간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의아해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정치적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미국식 민주주의와 서구 어떤 서구식 헌법을 받아들여서 훨씬 더 우리가 또 우리는 또 민주주의 이러면서 정권교체도 해본 경험이 있고 다당제를 하고 있고 선거제도를 하고 있다 중국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자기들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은 특히 한국 남북한 할 것 없이 그쪽은 북한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북한 공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 근데 그 면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한국이 남한이 사우스 코리아가 당연히 정치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더라 왜 중국이 남한을 북한을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남한까지 싸잡아서 정치적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 이유가 딱 얘기하는데 제가 띵 하고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죽은 사람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죽은 사람들한테 너무 집착을 한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이 결국 그 사람은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이름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전후 맥락을 보건데 결국은 아버지의 후광으로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아무런 거 보지 않고 묻지도 않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니냐 이거죠 문맥상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은 한국인들이 그 얘기하면서 별 얘기를 다 했거든요 유교 제자백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는 주로 유학 중에서도 특히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송나라 때 성리학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중국어 영어 섞어가면서 주로 제가 중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영어로 얘기했지만 그 친구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영어로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서 자기네는 제자백가의 예를 들어서 법가 한비자의 법가 공자의 유가는 유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유가 법가 그 다음에 도가 라오지의 도가 음양가 합종 연행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묵가 그러니까 중국은 대륙 중국 대륙은 그런 다양한 중국의 어떤 철학적 그런 자양분을 다 섭취해서 고르게 해서 편식을 하지 않고 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유교 유교 중에서도 특히 송대 성리학 이거에만 완전히 그것이 마치 모든 세계관의 전부인 것이냐 그렇게 했고요 그것이 아직까지도 이어져서 우리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성본제를 아직도 쓰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성본제가 없어졌습니다 본 같은 게 없더라고요 개념이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성본제를 쓰고 어디 좋시냐 어디 김치냐 따지죠 저도 지역 같은데 제가 저는 고향 영등포인데 3대를 영등포에 살았습니다 영등포에서 사람들 만나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어디 좋시냐 그래요 제가 한양조가인데 그런데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의미가 한양조가라서 so what 뭐 어쩌면 그런데 아 한양조가냐 막 그러면서 자기도 한양조가다 반가워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아직도 봉건적인 그런 사상체계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의 후광을 어떤 죽은 사람의 후광을 얹고 있느냐가 가장 우선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이것은 결국 남북한 공이 어떤 세습체계로 가는 NB 이후에 계속해서 세습체계로 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다음번에도 약간 결국은 이제 정권교체가 되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얘네들은 아직도 봉건적인 세습체계에 한국인들은 메몰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은 나름대로의 중화식 법치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동안 텔레비에서 계속 나오는 게 고위 당 간부들이 고천 빌딩에서 투신자살하는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북경 시내에 한 끼에 2천만 원 정도 하는 2천 3천만 원 정도 하는 초호화판 레스토랑들이 계속해서 폐업을 하는 그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의헌치법위를 치국이라고 해서 헌법에 입각해서 국가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헌법을 외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헌법 전문을 다 외웁니다 중국 헌법의 헌법 전문은 거의 우리 헌법으로 치면 한 두 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많은데 그 자기네 혁명 역사나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자기네 사상 사회주의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망나적으로 돼 있는데 그 헌법 전문을 달달달 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중국이 오히려 우리보다 헌법에 관한은 훨씬 더 앞세가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만 지금 헌법 주요 국가들 중에서 헌법 교육이 가장 낙후되어 있다 여기 53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재 고등학생들 사탐 법과 정치에서 헌법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탐 법과 정치 선택과목인데요 이거 선택하는 비율이 요번에 수능시험에서 9%밖에 안 돼요 9% 예 그러니까 전체 고등학생 오직 9% 수능 보는 아이들의 9%만 헌법을 그나마 맛이라도 보고 나온다 저도 그 헌법 법과 정치라는 사탐 선택과목 그 참고서를 봤는데요 헌법의 어떤 기본적인 당연히 민주시민으로서 알아들은 헌법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은 없어요 헌법 조문을 그냥 헌법 조문에 있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얘기들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고 연임 못하고 이런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권에 대한 약간의 소개 이런거지 기본적으로 헌법을 관통하는 어떤 사상 헌법사상 국가론 국가철학 이런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헌법교육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건 그냥 고시공부 그러니까 지금은 사시가 없었지만 헌법 공무원시험 미리 선행합승 하는 건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거는 차라리 하는지 차라리 안하는게 낫습니다 괜히 애들 머리만 복잡하지 그래서 헌법교육이 너무 너무 낙부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우리 헌법일기 국민운동본부에서 하는 헌법전 보급운동이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학교 헌법교육이 전무한 상태에서 학교가 안하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라도 하자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분들하고 같이 헌법 강의도 하고 같이 또 얘기도 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있습니다 결국은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해야 된다 언제 시민들한테 먹고살기 바쁜 사항에 헌법 가르쳐주고 앉아있는 거죠 정말로 아주 헌법과 정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헌법을 진지하게 공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헌법 가르치는 게 답이다 그리고 결국은 오늘 이 자리도 결국은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의원님께서 학교 헌법교육 의무화 법안을 내신 걸로 아는데 그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물론 우리 헌법일기 운동이 하는 건 또 다른 별도의 다른 차원이 있지만 헌법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봤을때는 학교 헌법을 관철시키지 않고서는 사실은 진정한 헌법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라는 것이 사실은 결론입니다 결론 그렇구요 이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1월 촛불혁명 이거 그냥 흐지부지 대기하면 안 돼요 지금 정치권에서 호헌이냐 개헌이냐 막 싸우고 앉아있는데요 야권 내에서도 제 생각에는 최소한 뭐 시간이 없어서 개헌은 어렵다면 저는 어떤 종류의 선언문 같은 거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바로 프랑스 혁명이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바로 나온 것은 1789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인권선언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도 프랑스 헌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왜냐하면 개헌 얘기 호흔 얘기가 충돌한 이유가 권력구조 협회에 정치적 이해관계들이 대권주자한테 걸려있다 보니까 개헌 얘기를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 시민들이 관심 있는 것은 머슴들이 어떻게 해서 지들끼리 짬짬이 할 건지 관심 없고요 사실은 우리 권력을 어떻게 강화하고 주권자의 권력을 어떻게 강화하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걱정 좀 없게 해달라 그리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담아서 이 엄청난 촛불의 에너지를 해가지고 외화시켜야지 선언문이 됐든 헌법이 됐든 일단은 선언문을 만들자 선언문을 만들어서 그걸 법화시키자 헌법화 나중에 당장 어려우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저는 헌법적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도 저는 파쇼라고 생각합니다 파쇼 그래서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회 어떻게 바꾼 것인가 그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헌법 대중화 우리나라 빨리 법치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법치 아직도 우리 한국은 인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공산당 방역 했던 얘기도 바로 그 결론은 그겁니다 한국은 아직도 인치 국가라는 것이죠 사람에 의한 통치 사람 중심의 통치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과 누가 친하냐 누가 그 핏줄이냐 이거 따지고 앉아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절대로 정치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도 속편은 항상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다시는 그런 참 우를 보냈지 않아 할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에도 미국은 사실 여기는 제가 빠트렸는데 전미변호사협회가 있습니다 ABA라고 거기서 엄청나게 학생과 시민들에 대한 헌법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변호사들이 미국은 뭐 길에서 돌멩이 던지면 두 명 중에 한 명은 변호사라고 할 정도로 변호사가 많은데 그 전미변호사협회에서 헌법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그건 거의 뭐 공공지에 비슷하게 돼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았고요 그 외에도 참 신기한 게 여기 그 두 가지를 제가 드러났는데요 공교육센터라는 데하고 기본권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들 이제 초당파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기관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꼭 보장이 없고 나중에 수정헌법 프랑스 혁명 이후에 야 우리도 왜냐하면 미국은 천부인권 사상에 의해서 헌법으로 보장 안해도 당연히 그거 보장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프랑스 헌법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기본권 목록이 나오면서 야 우리도 헌법에다 기본권 목록 두자 해서 나온 게 이제 수정헌법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거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얘기하는 것 같고요 연방주의 선언문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 최고법원의 주요 판례 올해 치면 헌법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우한국에서 하는 일이 저는 바로 이런 한국 헌법 교육의 주요 텍스트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시헌법 기화하는 외국인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기화하는 외국인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한국 헌법 교육의 기본 텍스트도 이렇게 우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 커리를 짜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 교수 전략 뭐 상호작용을 가르쳐라 뭐 개인의 특성이 맞게 지도하라 교육과정 개발하라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일 것 같고요 헌법 교육을 했으면 거기다 평가도 사후 평가도 중요하다 결론 보시면 미국 헌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정부 주정부 공공단체 지역사회 학교가 혼연일체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미국 혁명사를 가르친다 아까 동학혁명 말씀 아까 어디서 RPT가 나온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동학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19 말은 것도 없고 5.18 6월 항쟁 촛불까지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가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그리고 헌법 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역시 학교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지역사회 공공단체를 결합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헌법 교육 의무화 입법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시민교육이라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만들어준 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그러기를 위해서 민주적 토론 합의점 도출 이것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세계관 오픈된 세계관을 애들한테 심어줘야 된다 어떤 편향된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너무 한쪽에 편향된 것을 어렸을 때부터 주입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래야 진정한 전인적 발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헌법 읽기 운동이 확산될 때 진정한 우리에게 정말로 이상적인 정말 우리가 꿈꾸는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헌법 만들기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헌법을 알아야 되고 헌법의 운동에 주체가 되어야 되겠다 2017년 헌법 읽기 운동에 대한 몇 가지 제안입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데요 헌법 읽기 운동을 전국에 확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자체 단위까지 헌법 읽기 운동 내지는 헌법 교육을 확산해야겠다 전국 순회 헌법 교실이 필요하겠다 특히 내년은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것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전국 순회 헌법 교실 만약에 같이 하실 분이 있으면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묻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묻어서 그 다음에 온라인 헌법 교육 강화 유튜브 페이스북 얼마나 좋습니까 돈 얼마 많이 들지도 않는데 이거 해가지고 온라인에 여러 훈련하신 선생님들 헌법 얘기 쫙 해가지고 올리면 아이들이 공짜로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잘하면 기업체 기본 의무 교육 커리큘럼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또 현금을 창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헌법 읽기 운동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헌법이 있으면서도 헌법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오랫동안 잊혀지거나 경시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1월 달에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 시작하면서 내고였던 그 구호 중에 헌법 헌법 아니 헌법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헌법대로 하라 라고 하는 구호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것이 우리가 별로 힘을 쓰지도 않았는데도 전국민 쪽 표호가 돼 있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어쨌든 지금 저기 세 분이 발제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저기 약간 늦게 시작하면서 비교적 시간을 잘 따라온 것 같습니다 한 10분쯤 앞으로 휴식을 하고 다시 발제를 듣도록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정신을 한 번 가다듬는 의미에서 한 번 짧은 구호를 하나 외치죠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하라 네 그럼 10분 뒤에 바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의미에서 시작하는 의미에서 그냥 시작하면 또 저기 약간 좀 맥이 빠질 테니 구호 헌법 한 번 더 외치고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작할 때 헌법 1조 1항하고 그 다음에 아까 한 대로 헌법대로 하자 이거를 제가 선착하겠습니다 자 헌법 1조 1항 선착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하라 네 그러면은 두 번째 발표 첫 번째 발표는 우리 시민이 만드는 헌법운동본부 유문정 사무총장님께서 헌법의 주인은 시민이고 개헌의 주체도 시민이다 지금 개헌 얘기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순전히 시민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헌법을 만약 고친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기고 더 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말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민이 만든 헌법운동본부 단체가 있는데요 활동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바쁘고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론회나 정책포럼 와가지고 구호를 외치는 것은 굉장히 낯섭니다만 여러분들의 열정과 그런 헌신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함께하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발제하기 전에 저는 수원에서 마을 만들기 일을 좀 하고 있고요 요즘 제가 꾸는 꿈은 마을 주민들과 헌법도 읽고 헌법을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뤄질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과 같이 협력하면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초등학생들하고 헌법 암송대회도 좀 하고 그렇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헌법 퀴즈대회 같은 것도 해가지고 상도 좀 주고 또 자라는 학생들 격려도 하고 그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자료집 60쪽부터 있는 내용 자료집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촛불에 대해서 감히 제가 어떻게 해석하거나 어떤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광화문의 촛불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잘못된 사람은 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좀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또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무거운 그런 거고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희망찬 이런 부분들이 촛불에 있다고 생각을 좀 해봤고요 어쩌면 우리는 촛불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 촛불은 필연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2년 전에 세월의 침몰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침몰했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촛불을 통해서 타오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헌법과 관련돼서 최근에 개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효진 소장님 뒷부분에 헌법 읽기와 헌법 만들기는 어쩌면 한범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를 여기 부른 것 같은데요 과연 이 개헌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대접받아야 되고 또 어떻게 나서야 되는가 이게 사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61쪽으로 넘어가면 어쨌든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든다고 했고요 운명적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화장실에서 국회 방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황교안 대행에게 개헌과 관련된 의견을 묻는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묘한 오늘 12월 21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 개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렇게 헌법이기 열심히 하고 헌법정신을 시민들과 함께 살려나가려 하는 분들 또는 저희도 거기에 좀 끼워줄 수 있다고 하면 어쨌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틀을 만드는 개헌운동을 했던 분들이 한 축에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축은 급격하게 이렇게 촛불 시민들의 요구에서 만들어진 정세 속에서 개헌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좀 고약한 측면이긴 할 텐데요 어쩌면 이분들이 개헌을 주도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만 당내 당략이나 본인들의 욕심을 위해서 개헌을 얘기하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헌법을 읽고 또 개헌과 관련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개헌을 얘기하기 전에 모든 정치인이나 집단들은 개헌의 내용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개헌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 61쪽에 제가 중간쯤에 적었는데요 개헌 과정이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역할을 하고 그 흐름들을 만들 것인가 시민들의 참여 방식 시민적 합의로 모아가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 약속을 하고 개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대선 후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진정성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유진 소장이 아까 선언문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는 이 짧은 과정에서 물론 어떤 기간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짧은 과정에서 헌법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욕심은 저는 사욕이 많이 껴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또 개헌의 문제가 새로운 헌법의 문제가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시 또 묻힐 가능성이 있고 그런 지점에서 최소한 선거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 절차법, 특혈법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놓으면 어떨 것인가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가체제라든지 국민의기본법이든 새로운 사회상 또는 지방분권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유권자가 대통령을 선택하겠지만 대선 이후에 좀 더 폭넓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의견 수렴 과정들을 법으로 좀 만들어놓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최소한 대선 당선 이후 한 1년 이내에 어떤 헌법을 새로 만드는 그리고 그 헌법도 완결된 헌법으로 보지 말고 계속해서 헌법들에 필요하면 바꿔나갈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가면 어떻겠는가가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62쪽으로 넘어가면요 그동안 헌법 개헌과 관련돼서는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각제가 좋다는 등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등 또는 이혼집정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저는 이런 내용의 문제보다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새로운 헌법을 어떤 절차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과 이런 부분들을 더 먼저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내용을 얘기하는 걸 늦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시민들은 헌법에 참여할 수 있는가 어쩌면 당연한 권리고 또 우리 헌법에 보장된 권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개헌 과정을 보면 9철의 개헌 과정을 보면 시민들이 그런 판을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그 개헌 과정에서는 우리 시민들은 소외가 되고 들려드리게 되었던 이런 사례들을 좀 보기 때문에 이제 새로 만들어질 헌법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63쪽에 보면 이런 것들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2014년도인가요? 김성태 교수님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참고를 했고요 함께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 지난 7월 27일 날 날짜가 저도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시민이 만든 헌법에서 국회에서 토론하면서 예를 들어 이규 교수님도 이런 절차법이나 개헌 기본법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고민들도 확장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4쪽에 보면 이제 앞으로 심리 만든 헌법 또는 개헌 운동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재민의 원칙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또 이걸 온전하게 실현하기에는 쉽지 않은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좀 또 주권재민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헌법 구조는 또 지방분권이 아닐까 가장 가까운 곳에 권력을 많이 두고 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회체제 운영원리 이런 부분들은 지방분권을 통해서 좀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66쪽에 보면은 좀 주민주권에 관한 고민들인데요 근대국가가 어쨌든 시민의 일정한 권리를 국가에 위임해서 근대국가가 성립되어 있다고 하면 최근에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그 위임한 국가 권력을 보다 가까운 곳으로 배분하는 지방정부나 또 다른 형태로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민 스스로가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주민주권론을 좀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보고 또 우리 헌법에서도 그런 정신들을 살려나가는 과정으로 되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67쪽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개헌 과정에서 철저하게 우리 시민과 특히나 중앙집권 중앙집중국가로 갖는 폐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지역의 주도성들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지고 헌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료집에 있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지방분권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쓰고 있고 또 제 고민이 거기 많이 가 있어서요 내용들을 좀 써봤고요 앞으로 이런 헌법에 대한 논의들, 토론, 또 학습 또 배헌과 관련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확산되겠지만 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런 운동들이 좀 뿌리깊게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또 노력했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랬을 때만이 온전하게 시민성이 살아나고 시민들의 힘이 발현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69조 개봉은 시민들의 주도성, 또 지역의 주도성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정치 권력,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행사하려는 언론, 이런 부분 속에서 또 중앙에 집중된 여러 가지 사회체제 속에서 시민들이 주도하고 또 시민들이 온전하게 주인으로 대접받는 또 지방분권이 많이 확산된 이런 헌법을 만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는 세력들과는 연대하고 협동하자 이런 얘기들을 좀 써봤습니다 대략 이렇게 주권재민의 원칙, 주민주권론에 대한 실현 시민과 지역의 주도성을 관찰하는 것, 연대와 협동의 실천 네 가지 정도로 저는 앞으로 새로운 헌법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좀 견제에 대해 원칙으로 제안을 좀 해봅니다 대부분 제가 드릴 말씀은 마치고 가는데요 70쪽부터는 지난 10월 28일 날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특히 시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이 되고 지방분권의 정신이 살아있는 헌법의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속에서 좀 몇 가지 작업들을 좀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아까 외쳤고요 또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권리는 우리 국민에게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결제할 수 있는 국민투표는 우리 국민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하는 그 결제 행위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헌법을 바꾼다고 하면 제일 먼저 저는 국민들의 개헌발의권을 갖게 하는 이 지점이 출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70쪽부터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그렇다면 새로운 헌법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델파이 조사를 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봤죠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부터 222명의 지방의원 공무원 전문가 시민활동가 중심으로 델파이를 받았고요 그래서 한 700개 정도 시민기본고 관련된 내용 또 지방공부 관련된 내용을 받았고 그것들을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2차 델파에서는 중요도를 좀 뽑아보는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70쪽과 71쪽 보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러한 활동들이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권리들을 헌법에 담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나는 과정이 가장 좋은 헌법 교육이고 또 민주시민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73쪽에 좀 이상한 원뿔 하나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목표를 우리가 새로 만드는 헌법에 어떤 내용이 담기고 또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한 해의 어떤 지표로서도 역할을 좀 해보면 어떡할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지방공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방공권의 철학이나 정신 이런 것들을 꼭지점으로 해서 물론 저희가 우리 단체에서 만들었던 조사 과정인데 한 15개 정도의 내용들을 좀 보고 각각의 내용들이 많이 최대한으로 갔을 때 이 표면적은 제일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새로운 헌법을 평가하는 또는 이제 초안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한번 평가해보고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50점 뺏기 지방공권이 반영이 안 됐다 또는 70점 정도 됐다고 하는 이런 지표로서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그려봤고 활용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4쪽에 보면 시민기본권도 마찬가지로 20개를 자기가 잡았는데 물론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얼마든지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원 중심으로 해서 이 도형이 가장 넓게 갈 수 있는 이런 헌법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75쪽부터는 관련된 기사 내용입니다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정말 저는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분들이 연구하고 헌법이 멀리 있는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결코 어렵거나 힘든 과정이 아닌 생각이 들고요 자연스럽게 이 헌법을 읽고 또 새로 만들어 나갔으면 그래서 마을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마을 일을 의논하듯이 헌법도 국가 일을 의논하고 또 함께 결정하고 또 그런 결정들이 빠르게 그리고 올바르게 모아져서 우리가 좋은 헌법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촛불이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타오르고 있다고 하면 그런 새로운 시대의 작은 마무리는 저는 새로운 헌법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을 쓰셔도 되는데 지금 그걸 우리 사정을 생각해서 쭉 얘기를 요점적으로 해주셔서 사실은 전체적인 줄거리를 잡기는 굉장히 쉬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선생님 그룹에서는 대단히 일반화되어 있는지 몰라도 주민주권론이라든가 이런 지방분권적 입장이 왜 이 주권 전체 얘기에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데는 굉장히 오늘 새로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컨셉을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그 뭡니까 지금 현재 개헌은 어쨌든 할 필요는 이런 방향으로 할 필요는 있다라고 했는데 요새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노래 맞습니다 저는 이제 시민들이 요구하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과제가 해결이 되고 또 시민들이 이제 그렇다면 우리 손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요구들이 나왔을 때 저는 개헌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억지로 저는 왜곡해서도 안 되고요 또 이끌어 강요해서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기 어제 방송에 나왔던 어떤 분 얘기처럼 한 달 안에 만들 수 있다는 거기에는 절대 잔정하지 않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나름대로 이제 우리 여기 모이신 선생님들이 단지 발제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제 일단 이와 같은 개헌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당장 눈앞에 벌어진 헌정 농단 사태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의 화두를 던지는 이와 같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산대안경제연구소의 정관영 소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명을 오케이 아 이쪽을 봐야 돼요 잘 보이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헌정 농단 사태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보생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루는 내용이 사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긴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여기는 내용을 충분히 다 설명을 못해 드릴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드리고 혹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질문 시간에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이 안되네 수동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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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나타난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헌법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표면적인 사실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임팩트는 국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겠나 국가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하는 명제를 근대 국가가 출발할 때 시작했던 정의로운 국가는 어떤 국가냐고 하는 명제를 근대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우리가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70년 이후에 근대적인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고민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근대 국가가 세워진 유럽에서는 그들의 성신적인 원류인 로마 유럽의 정신적인 뿌리가 되는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라는 책을 쓴 플라톤의 정의, 이데아 이런 논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와 함께 그 자본주의를 이루는 국가를 세울 때 자윤이 평등이냐는 이념을 통해서 국가가 어떻게 정의로울 것인가에 대해서 서양인들, 유럽인들은 출발을 했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이식이 되고 또 국가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국가가 잘못 운영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의 사태가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과제는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정의로워질 수 있으며 정의로운 국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는 문제가 우리의 역사적 숙제로 던져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적어도 21세기 들어오면서 근대 국가에 대한 회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즉 근대 국가에 성립 기반이 됐던 소위 모더니티, 근대성에 대한 회의가 들어오면서 국가주의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 그리고 새로운 개인,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철학적 흐름이라면 우리나라는 근대 국가가 경험한 초기에 국가론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근대성의 해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양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박근혜 게이트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월 12일 3차 촛불 집회가 시작되면서 엄청난 한국사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게이트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새로운 국가, 정의로운 국가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의 비전을 하기 위해서 법 체제, 정치 체제, 경제 체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체제입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반대 의견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 오늘 발표하는 그리고 자료집에 들어있는 원고는 이 정책 포럼을 위해서 준비한 원고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면 2007년 한국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이 되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고민 속에서 한국형 복지육과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2012년에 제가 이제는 사회적 경제사를 쓰면서 미래의 한국세에 대한 고민이 담겨진 내용입니다 저는 이 원고 내용은 2012년, 2013, 2014, 2015, 2016, 5년 동안 제가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들을 압축해서 만들어진 원고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법 체제에서 가장 상위법, 최고법인 헌법이 다뤄야 될 내용 지금 빠져있는 헌법에서 가장 다뤄야 될 중요한 내용은 생명권하고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헌법은 국가형태를 이루는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내용을 정하는 국내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최고법이죠 그래서 그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개헌론이 나오는 것도 30년 전 87년 체제의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는 그 당시의 가치관과 지금의 가치관이 너무 달라졌다고 하는 배경이 작용하는 것처럼 헌법은 그 시대의 가치를 얼만큼 보장을 담아내야 하느냐고 하는 것을 보시는 거죠 2014년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줬습니다 결국 세월호 참사가 가져다 준 것은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생명이에요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촛불집회에서 나오는 중요한 구호는 이게 나라나 결국 그 자조 섞인 구호 속에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생명을 담보해 주지 못하면 국가로서의 의미가 없다 국가로서의 의무를 주대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생명권을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 토마스 마샬이 근대 유럽 국가의 발전을 설명을 하면서 18세기에는 자유권, 19세기에 정치권, 20세기에 사회권으로 발전 과정을 설명했는데 여기에 제 사회 권리로서 생명권을 넣어야 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조의 조항이 헌법 1조로 들어가야 됩니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항입니다 국가 규정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헌법 제1조 1항은 국가가 국민의 모든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는 의무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헌법 제10조는 생명권 조항으로 확장돼서 이것이 국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무로 올라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생명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첫 번째 가치체계가 되고 또 사회적 권리로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제가 2014년부터 직접 민주연구원이라고 하는 그때는 자그마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직접 민주주의 운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대다수의 시민활동가 또는 일반 학자들,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너무 생겨난 이해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직접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니까 시작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국가의 통치구조로 볼 때 대의민주주의하고 직접 민주주의가 있는데 직접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전체 국민이 직접 국가정책결정에 참여해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이 직접 민주주의라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결국 갈려지겠죠 그런 세부적인 내용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가지 않았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생명권과 함께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정치적 가치는 국민 스스로 중요한 국가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민 자체으로 실현되고 국민의 직접 결정으로 의회의 부패와 부능력을 시정 보완하고 세 번째는 국가기관 간의 충돌로 인한 국가의사 결정이 지정될 경우 국민의 기회를 실속할 수 있다 어쩌면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모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직접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문제는 지금 한국의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결과들을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단점민주주의라고 했을 때는 대의민주주의가 대표적인 정치체제가 되는데 위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림으로 밑으로 내려오는데 참여민주주의, 시민개개인, 국민개개인이 법으로 관리된 참여에 의해서 정치 참여 권리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완전한 참여민주주의 적어도 결사체 민주주의까지는 가야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 국가, 사회를 정부라고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잘못 썼는데 국가를 이루는 세 요소가 사회학에서 보통 이렇게 세 부분을 구성을 하는데 정부의 역할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하죠 그 이전에 시장에서 교환과 노동을 통해서 1차 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그 1차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회보장제도와 조세를 통해서 소득 균형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혁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벌이 대표되는 시장 권력과 그리고 의회 또는 행정 또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정부 권력이 지나치기 비대합니다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발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정부 권력과 또는 행정 권력 또는 의회 권력이 시장 권력과 결합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바로 박근혜 게이트입니다 그럼 이 국가 권력과 정부 권력과 시장 권력이 잘못된 사회를 이끌어 갔을 때 시민사회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 사회는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시민사회의 시민단체들은 아주 극수수의 시민들만 참여하고 있고 시민 없는 시민사회라고 한 시민단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민사회가 굉장히 제한된 역할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시민단체에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가는 코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시민단체가 특정 정치인의 팬클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시민사회의 새로운 시민권력을 형성해야 되는 유럽사회의 국가발전과 근대국가발전 과정 속에서 시민사회 권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정부 권력 시장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국가 국정농단이 일어나는 이런 사태가 났을 때 시민사회는 그저 바라볼 수 없다는 그저 바라만 보고 그리고 이제서야 우리가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변화가 이번 천불혁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정치체제입니다 첫 번째 법은 생명권 제사의 권리로서 생명권과 직접 민주주의로 한다면 물론 정치체제에서도 직접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는데 먼저 제가 제안하는 건 국가 형태를 지금의 단일국가 형태에서 연방국가 체제로 바꿔야 된다고 사실 얘기했을 때 제가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이회창씨가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8도 소연방제구를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는 이회창씨가 얘기하는 8도 소연방제가 아니고 스위스 연방제와 독일 연방제의 절축 모델입니다 스위스 연방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독일 연방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절축해서 한국직 연방제를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국가체제 변환을 왜냐 정치권이 주장하는 박근혜 게이팅 원의로 주장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는 단순히 권력구조 대통령제를 바꾸고 의원내각제를 바꾸고 의원집정제로 바꾸는 권력구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국가 형태의 변형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1번 의원내각제 하고 있습니다 메이지 유심부터 의원내각제가 되고 있고 지금 중위원 참여한 이 양당제를 하고 있지만 일본의 중앙정치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약구자들하고 결탁되어 있고요 정경육착 수시로 일어납니다 중위원들이 지역구를 세습하는 문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요 반면 지방자치전체는 잘되어 있죠 일본이 유원내각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권력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국가 형태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권력구조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난제는 지방분권의 실현이죠 지방자치제도를 한 이유가 지방분권화거든요 중앙원력을 지방정부로 넘겨주는 거였는데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중앙집권 구조의 국가 형태가 지속된 한 이런 지방분권의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영문제는 스위스와 독일 연방제의 절충 모델로써 스위스 연방제의 특징 또는 장점은 통치구조의 완벽한 분권화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나라고요 독일 연방제는 통치구조의 보통 연방제 국가처럼 통치구조의 분권화와 함께 선거제도죠 선거개혁 얘기 나올 때 정당명국 비례대표제 독일에 연방제가 됐을 때 독일식 정당명국 비례대표대를 도입을 해야 정치개혁이 돼요 한국의 단일구조 국가 형태를 그대로 놓고 국가 형태를 그대로 지금 단일국가 형태를 놓고 아무리 좋은 정치개혁 제도를 가져오고 권력구조를 변경한다 봐야 제2의 박근혜 제3의 박근혜 또 나옵니다 아니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가 그렇게 되겠죠 일본처럼 이것은 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국민 발언하고 국민 사항 이것은 자료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3년 12월 8일날 SBS에서 최후의 권력 피플 시민 권력이라고 하는 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에 나온 화면을 제가 캐치해두는 겁니다 두 개의 칸톤에서 스위스 칸톤이 주인데 두 개의 칸톤에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의사결정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다른 주는 안 하고 왜 두 개 주만 하냐면 약간의 선전효과도 있습니다 스위스가 자기네 나라는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대외 외부적인 홍보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매년 5월 열리는 일요일 열리는 주민총회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주민총회 광장정치가 지금은 세련되어 있는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 제도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시민총비혁명의 변화가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봐요 지금 광장총불에서 나오는 얘기는 단순히 박근혜 처벌과 박근혜 퇴진 또는 지금의 국정농단에 대한 구호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이냐 라고 하는 얘기들이 밑바닥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개개인의 목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분위기를 파악 못하고 깃발을 들었다가 욕먹었죠 와그리 지금 깃발 들었다면 큰일 납니다 이미 조직운동에 조직운동이 체화되어 있는 과거 운동권 출신 소위 말하면 머물들 조직운동가들이 섣불리 나섰다가는 돌맞기 쉬운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한국의 신문에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내가 대표한다 나는 내가 대표하지 누가 나를 대표하자 라고 하죠 철저한 직접 민주적 의식이 한국 사람들에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뭐 어쩌면 그전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촛불 혁명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20대 30대가 자기를 표현하는 때를 만났다고 생각해서 내가 곧 나를 대표한다는 구호가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2013년도에 이제는 사회적 경제다 라는 책을 내면서 2012년도에 구상했던 건데요 대한민국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는 지금 현재 이런 겁니다 여긴 제가 1차원이라고 했는데 도형으로 보면 1차원은 아니죠 선과 면으로 이루어졌으니까 1차원인데 제가 왜 1차원 1차원적 정치공간이라고 했냐면 수준이 1차원이라는 거죠 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전치인데 벗어져 있죠 항상 지금의 정치는 좌우의 개념입니다 지금 촛불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새누리당에 김무성이 보수 정당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은 보수냐 진보냐 이념적 대립으로 가야 되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진영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전히 저희 박근혜 묻지마 추종자들과 새누리당의 미래의식이 없는 정치인들은 여전히 보수 정치를 강조하고 보수파들의 결집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시대에 떨어진 생각 박근혜 게이트는 정의와 불의의 문제고 진실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를 정치인들이 정확하게 봐야지 이것을 보수와 진보 종북이니 자유니 이런 황당한 진영 논리로 끌고 가다가 그들 역시 박근혜와 똑같은 결과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1차원 공간입니다 편을 가르고 좌우로 대립시키고 대립 프레임을 가져서 지금까지 권력을 누렸던 게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1차원 1차원적 대위권력 중심의 정치 영역이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 모형이 3차원 공간인데 선과 면으로 진 1차원에서 2차원이죠 도형으로 보면 여기에 기둥이 생겨요 즉 높이가 생겨야 공간이 생기는데 그래야 부피가 부피를 가진 입체 면적이 되는데 입체 도형이 되는데 제가 2012년도에 고민은 이거였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가 2차원에서 도형으로 보면 2차원에서 공간을 가진 3차원으로 어떻게 바뀌어질 것이냐 그 당시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기둥이 시민입니다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 공간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직접 시민 정치와 직접 민주주의의 공간이 생기고 있고 소위 광장 촛불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시민 개개인에 의해서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한국 사회가 아주 납부된 1차원의 정치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3차원의 정치로 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진화되어 가는 공간에서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어떤 비전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갈 것이냐 정치인의 숙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광장에 나와 있는 주민 시민 국민 개개인의 목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한국의 정치가 1차원에서 3차원으로 간다고 한 것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 세 번째가 경제체제인데 상당히 내용이 많은 건데 간단하게 pt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이미 자본주의는 위기에 들어섰습니다 위기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전제로 한 경제체제입니다 자본주의가 성장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부괴됩니다 자본주의의 출발은 성장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 성장이 멈춰지기 시작한게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입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성장의 정체가 시작되고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계 경기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경제를 정확하게 분석한 사람이 리처드 하인버그입니다 그것은 재료성장 시대가 온다고 해서 그 안에 보면 이미 자본주의는 성장을 멈췄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새로운 경제 방식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이루고 온 건 이승만의 반공주의와 박정희의 성장주의 이 환상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3차원적 정치 공간과 아울러서 새로운 대학경제 한국 사회를 이끌 새로운 경제 방식이 뭐냐 즉 저성장 경제에 맞는 새로운 경제 방식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보시면 지금 4차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1차 2차 3차 혁명 산업혁명까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본주의가 노동분업과 대량생산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왔는데 AI 인공지능과 뛰어난 로봇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은 성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산업혁명입니다 어쩌면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노동력이에요 1차 2차 3차는 인간의 노동력을 팔아서 사는 즉 노동의 상품화였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는 노동의 비상품화예요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즉 급여를 어디선가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방식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와서 AI와 로봇만 이야기하는데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제4차 산업혁명은 인간 노동력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북질과가 담당했던 노동력의 탈 상품화를 제4차 산업혁명계는 노동력의 비상품화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게 비기본소득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부분은 자료집에 제가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몇 표에 지냐면 89쪽입니다 89쪽 맨 아래 보시면 4차 산업혁명과 경제구조개편 재벌개혁, 기업구조조정, 남북평화제도, 조세제도개편, 사회보장과 개혁, 기본소득도입, 정보화폐 발행 하고 제가 각주로 8번을 했는데 여기서 열게 하는 주요 경제개혁안들은 필자가 구성하고 있는 대안경제이론에서 다룰 경제구조개편의 세부적인 강론입니다 이 대안경제이론은 총론에서는 대왕 세상에 기초하여 경제학과 윤리학을 융합한 경제철학을 각론에서는 구체적인 경제개혁이론을 담은 한국형 경제담론으로서 천지인 경제론이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지인 경제론에 대한 얘기를 이승구 박자가 쓴 내용을 제가 썼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법체제를 바꾸고 정치체제를 바꾸고 경제체제를 바꾸는 운동력은 뭐냐 어떤 힘으로 할 것이냐 동학사상입니다 제가 왜 동학사상에 천착을 하게 됐냐면 제가 전공인 복지국가론인데 유럽의 복지국가가 표면적으로 나온 빙산의 상층구라면 눈에 보이는 분이라면 그 밑에는 유럽 사람들의 2000년의 문화와 전통과 역사와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 역사와 문화와 철학이 전혀 다른 한국사회에서의 복지국가는 유럽의 복지국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사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선 한국사람들의 정신적 에너지가 될 사상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이 동학사상입니다 왜? 적어도 1만년 역사로 이어져 오는 한국사람들의 모든 정신적인 에너지와 사상적인 것이 동학으로 흡수됩니다 마치 깔때기처럼 동학의 세상은 저는 저는 상생조와 질세로 봅니다 상생조와 질세의 영상인데 여기 마지막 부분은요 수은 선생님이 쓰시고 해월 최시형 선생이 편찬한 동경대전을 보면요 다섯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 포덕문 두 번째가 논학문 세 번째가 수덕문 그리고 주문 시편 나와있는데 천도교에서는 주문하고 시편을 빼고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다섯 개를 다 보는데 그 중에서 핵심 가장 먼저 나오는 포덕문에서는 수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이 본인이 하늘림으로부터 개시를 받는 장면이 포덕문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은 선생님의 동경대전의 핵심사상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느냐 질서에요 그 질서는 바로 천명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천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작을 했죠 50이면 7천명이라고 50을 넘으면 내가 하늘로부터 어떤 명을 받고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된다 수은 선생님도 천명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학문 이 논학문에서는 동양사상의 핵심인 음양 음양사상과 오행사상 그리고 천지인 사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과 연의 관계는 뭐냐 좋아해요 사람이 자연을 정복하려다 보니까 지금의 근대산업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자연의 정복이 환경파괴와 인간파괴라고 하는 결과로 불러온 거거든요 수은 선생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좋아하다 세 번째 사람과 사람 간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상생이에요 무한 경쟁을 통해서 시장에서 무한한 불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었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무너지면서 허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사람은 상생입니다 이게 역의 원리입니다 주역 역은 동양 문명의 핵심적인 씨앗이고 뿔입니다 주역이 주역을 통해서 아까 제자백과가 나오는데 중국의 제자백과 사상은 다 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BC 3000년경에 성인 태호복기 씨가 쓴 8개를 통해서 나온 것이 전부 제자백으로 다 갈라지게 되는데 바로 이 역은 인간사회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상생과 조화의 질서의 영성이 결국 한국 사회 사람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동력이 되고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내용을 넘어가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새로운 한국 사회를 그림으로 보린다면 집으로 본다면 새로운 집을 짓는 비전은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그 집의 목표는 통일국가 대동국가 홍익국가예요 그것이 지붕으로 얹혀지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잔도들을 치워야 되는데 그 잔도를 치우기 위한 터닦이는 동학사상입니다 그 동학사상으로 털을 놓고 8개의 기둥 법,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통일, 국방, 외교 이 세 가지의 개혁정책 컨텐츠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맨 위에 통일국가 홍익국가 대동국가라고 하는 결국 이 동학사상은 제가 얘기하는 새로운 한국을 가기 위한 지금의 대한민국의 적폐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체제를 만들고 거기에 새로운 여덟개 사회체제의 개혁정책 콘텐츠로 기둥을 놓아야 그 위에 통일국가 대동국가 홍익국가가 세워질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지행하고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창으로 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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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어리둥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가 쭉 이렇게 두 분 선생님 발제를 따라다 보니까는 화두가 하나로 딱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선생님 모두 얘기하시는 게 멀리 있는 권력을 우리 가까이에, 멀리 있는 권력을 우리 가까이에, 그리고 그 권력을 언제나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하자. 이렇게 이해하니까는 아주 명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저기 스위스에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모이면 권력이 생기는데 그때 거기에 모인 권력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필요하면 쓸 수 있는데 멀리 있으면 못 쓰죠. 그러니까는 역시 앞으로 우리 개헌이 있을 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측정치 우리 주위에 쓸 수 있는 권력 몇 가지나 오는가 이걸 갖고 한번 측정치를 만들어서 개헌을 할 건가 말 건가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일단 발제 순서를 다 마치고요. 지금 사실은 본래 우리 일정에 따르면 약간 휘기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 전반에 걸쳐갔고 먼저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의 공동대표들이신 김용택 선생님, 이주영 선생님, 안승문 선생님 그리고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의 감사를 기꺼이 맡아주신 김재용 변호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주거협동조합 이사장이신 박철수 선생님 이런 다섯 분의 토의를 듣겠습니다. 여기 플로우에 지금 상당히 이 간담회장이 그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차있기 때문에 플로우에 많은 선생님들이 와 계시는데요. 시민들도 와 계시고요. 아시는 분, 모르는 분 다 계십니다만은 일단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일단 토의 시간은 3분 정도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다시 그 뒤에 그 나름대로 엮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김용택 선생님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깨가 굉장히 길어지는 기분입니다. 좀 이렇게 많이 배우면 뭐가 있는지 마음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밝아져야 될 텐데 오늘 공부를 하고 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짐을 짊어지는 기분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감사하고요. 저기에 저는 특히 조유진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우리 현실 문제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사실은 법과 사회라든지 정치, 경제를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교직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의 현실이 정말 어떤가를 정말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 정치를 가르쳐도 정치의식이 없어요. 아이들 정치의식을 안 가르칩니다. 민주주의를 배워도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지배와 복종 이런 것만 가르치고 민주의식, 시민의식 이런 것은 어디서든지 배울 데가 없습니다. 특히 학생회가 법적인 기구가 아니고 임의단체고 그런 것은 의사가 완전히 무시당하는 순종만 강조하고 있고요. 역사를 배워도 역사의식을 아이들이 모릅니다. 전혀 이렇게 암기만 하는 거지 사관이든 역사의식이든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사건 중심, 왕조사관 중심으로 이렇게 암기해서 서열을 명이는 그런 교육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저는 이제 국민들에게 헌법을 읽기를 해야 된다는 제안을 했던 이유가 헌법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누가 행복할까 그래서 그걸 우민화 교육을 시켜서 지배권력이 독재권력을 정당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우리는 순종을 강조하는 정근대적인 사회구조를 체화시키는 이런 과정이 학교가 아닌가 저는 지금 좋은 학교, 훌륭한 학교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시민의식, 역사의식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우민화시키는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정년 대응을 했습니다. 조현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헌법 교육을 교육과정에 투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을 조금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특히 전국 순회교실이라든지 유튜브에 올리는 이런 문제들은 정말 우리가 짐을 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기발한 착상이다. 우리가 학교 현장에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헌법 이렇게 국민운동 본부에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무조건 보급시키는 전에 김익준 교수님 보니까 핵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강의에 있는 내용을 무작위로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과정 투입을 어떻게 고민하신 분만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토론 다 돌리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 이주영 선생님께서 그 다음 마이크가 차 여보세요? 되나요? 네. 아 뭐 마이크 없어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를 해 주셨네요. 이렇게 발표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충분히 돼요? 충분히 돼요? 네. 나한테만 잘 안 되는 건가? 하울링이 오른쪽 갖고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네네. 그걸 끄고 네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석담 중에서 꼭 고쳐야 될 게 법 없이 사는 사람. 이거 꼭 고쳐야 된다.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인가?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있는 거죠. 법이 강자의 입장이 됐을 때는 법대로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번 국면이 우리가 법 없이 나구잡이로 살던 나라에서 법이 있는 나라로 가는 게 아니겠는가. 가장 기본은 헌법을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국민은 지금 100년이 되도록 헌법을 만든 지 100년이 되도록 헌법을 읽지 않는 국민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 읽기. 우리 국민 운동은 그런 의미에서 헌법을 읽는 국민이 되자라는 건데 저는 개헌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온 국민이 헌법을 읽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조효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헌법 읽기를 각 단위별로 각 단위별로 이렇게 해야 되고 특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렇게 헌법 기술을 나가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 학교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당연한 거고 그건 국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가에 당연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제가 그냥 바로 맞받아쳐요. 그래서 왜 애들한테 자꾸 바뀔 나라냐고. 시민들이 먼저 해야지. 어른들이 먼저 헌법 공부하자고. 헌법 읽는데 50분밖에 안 걸리는데 게으르게 그것도 안 읽고서 자꾸 하면 되냐고. 그래서 헌법을 일단 다 읽고. 그런데 헌법이 있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해석이 문제죠. 아까 융은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해석을 하고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때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법 중에서 사실 헌법은 강제법이 아니잖아요. 법이 이제 강제법이 되니까 그 법 중에서 헌법에 어긋나는 것. 일단 헌법에 어긋나는 것을 폐지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수많은 잘못된 법들이 있는데 그걸 폐지시키고. 그다음에 헌법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거기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개헌 여부 떠나서 지금에 있는 헌법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화되는 게 다른 형사법이니 민법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된 다음에 아까 정말 우리 국민이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을 때 그것이 2년대가 되든 10년대가 되든 그때 가서 우리 국민의 손으로 헌법을 바꿔야 된다. 그때 가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유문정 사무총장이 이야기했던 바로 주민, 주민주권으로서의 헌법을 만들어보는 과정.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헌법운동 본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알고 싶고 그걸 좀 더 앞당기기 위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또 들어보십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 헌법일교 국문동하고 같이 많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저기, 그 다음 안승문 선생님. 네, 아주 좋은 발표 쭉 들으면서 많이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요새 말로 헌법은 일종의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불행한 블루오션이죠, 사실은. 그래서 헌법에 관한 한 뭔가 뭐든지 새로 시도하면 전부 새롭고 또 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을 얻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지금 헌법일기 운동이 시위적절하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공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조유진 소장님의 아주 구체적인 헌법교육이 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참 적고 저는 올 겨울방학에라도 교사들, 교사들은 연수가 있거든요. 직무연수 해가지고 사회과 교사들하고 이런 분들이 좀 함께하는 일종의 헌법교육을 학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뭔가 좀 그런 논의가 시작됐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사실 뭐 김재동 영상만 해도 정말 좋은 헌법 학습교정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의 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헌법책과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데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유문종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헌법개정. 저는 이제 지금의 촛불혁명이 동화경명 이후 그리고 동화경명 때 뿌렸던 씨앗이 이제 꼽히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표정개혁안을 12종과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헌법을 좀 제대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대선 끝나고 대선 끝나고 하는 걸 전제로 지금부터 시민들이 우리가 헌법을 만들겠다. 시민주도의 헌법개정이랄까요. 이런 역사를 좀 새롭게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관영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 저는 동학혁명 또는 동학정신 이런 정신들을 우리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아주 기틀로 이렇게 제시한 것은 정말 공감이 가고요. 진짜 우리 역사에서 지금 동강나버린 그리고 일본은 아직도 동학 그때 우리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던 것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위안부만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 대한민국 건설은 어렵다. 그런 점에서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측면까지 포함해 가지고 동학혁명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서 그것을 헌법 속에 구현시키고 또 우리 새로운 국가 건설이었던 기초로 확고하게 좀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우리 운동이 지금 책을 쭉 나눠서 읽는 운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거의 대부분의 우리 사회 지도층 내지는 무슨 선출직들이 다 한 번씩 만져보고 했을 텐데 교육감이면 교육감 또는 시장이랄지 등등 이 많은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 헌법 우리 선바닥 헌법책과 함께 뭔가 좀 정말 취임할 때는 그런 헌법선사를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니라 단체장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 또는 국회에 대한 맹세를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헌법에 대한 맹세를 할지 이런 식으로 좀 바꾸자는 그런 운동을 좀 벌인다든지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에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헌법 읽기 운동의 주축은 변호사님들이 돼야 하는데 어느 면에서는 대단히 또 헌법하고 변호사님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이런 심리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걸 좀 솔직히 고백하면서도 최초로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 본부에 기꺼이 우리 모두가 참여해 주셨으면 하셨던 참 진짜 유일한 변호사분으로서 우리 김재형 변호사님께서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회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변호사입니다. 저는 인천에 있어서 활동하는데요. 현재 이제 민변화 쪽도 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오랫동안 30년 살고 있는데 젊을 때부터 인연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님께서 시간을 짧게 줬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헌바다 헌법 책을 소개를 받고 굉장히 놀랐어요. 정말 저는 위디어로 보면 너무 좋다 생각을 했고 저야 이제 헌법을 공부할 때는 다 외웠습니다. 헌법 아니면 비법도 다 외웠는데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이제 까물까물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헌법에 대해서 우리 전문사람들이나 국민이 알고 가자는 측면에서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좀 했어요. 그 주역 주민들 대상으로 헌법에 있는 평등권 조항을 설명을 한 강의를 했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다시 저도 헌법을 더 보게 됐고 아까 우리 옆에 계시는 대표님께서 법에 있어서 얘기하시면서 한 말씀 이제 하신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은 그 예전에 다 법이 한자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읽기가 편하잖아요. 예전에 다 한자여서 일반 사람들은 그거 읽지도 못하고 회석도 어렵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집권 세력이 그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한글 세대일 뿐만 아니라 여기 또 자료를 보니까 3년에 이호덕 선생님이 한글로 해야 된다 주장을 하셨다는데 지금은 이제 이 국회에서 법이 새로 개정이 되거나 재정이 되면 한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모두 다 한글로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법도 이제 한자는 이렇게 새로 한글로 바꾸고 있고요. 전부 다 이제는 아무나 볼 수 있고 누구나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권력이 국민의 편에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은 우리 국가 권력과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침묵해 하면 회칙이 있잖아요. 회칙 안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신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멀리 생각했던 거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발제를 늦게 와서 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전관영 선생님의 주장을 보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제 저도 촛불 혁명이라고 하고 항쟁이라고도 저는 표현하는데 광화문을 비롯한 촛불 혁명을 보면서 지금도 진행 중인데 말씀대로 오늘 발제자분들께서 하신 대로 직접 민주주의의 표현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당에서는 30년 전에 만든 87년 헌법을 이제 정부 대통령도 5년 담임을 좀 바꾸자 이런 의미가 지금 많이 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직접적으로 이번에 겪어보니까 직접 민주주의적인 그런 부분이 요구가 강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안에 뭔 일이 난지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세상이니 그건 아니지 않느냐. 대의자의 한계가 왔다. 특히 이제 인식을 했지만 그래서 저는 국민 바람 국민 소환을 현실화해야 되고 직접 민주주의의 헌법 개정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이번에 좀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정관영 선생님 발제자님하고 공감하는 것 중에 저도 협동조합이나 마을 만들기에 좀 관연합니다만은 그 헌법 119조에 보면은 경제민주화 조합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되면서 이거 가지고 형농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정권을 바꾸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아주 최악의 상태에 오고 신자주의에 의해서 경제민주화가 최우선으로 지금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119조 2항에 있는 헌법제 119조 2항을 현실화해야 되는 것을 이번 대통령 당선자들에게는 요구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헌법을 개정한다면 이제 논의가 되겠지만 저는 사회적 경제 조항을 제 3항에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이 자본주의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조항을 새로운 신헌법에는 119조 3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정안이 들어가면 좋겠다. 아닙니다. 사망에 추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한번 이제 오늘 발제자님 얘기 들으면서 또 굉장히 공감을 해서 간단하게 한번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어쨌든 제가 사회자님께도 변호사 얘기하셨지만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법률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같이 공감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앞장서실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대한주거협동조합의 박철수 이사장님 우리 지금 집행위원을 맡고 계시기도 하고요.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철수 라고 합니다. 그 주거권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저는 현장 못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많이 생활 어울리고 한 10년째 울리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 이렇게 대화해보면 제 눈으로 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앉아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왜 일어서시는가 의아해서. 한 두 번 앉으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촛불 시민 이런 어떤 국면인데요. 이런 시민들이 우리 헌법읽기 국민운동에 대해서 무슨 요구를 하고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이게 무슨 국무회의인지 독립운동가 지정부회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오고 국가 형태까지 다 나오고 아주 뭐 청사진을 계속 그리고 있는지 아주 좋은 말씀을 저는 이번 기회에 들었습니다만 우리 헌법읽기 운동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뭘 촛불 시민들이 우리한테 무슨 역할을 해라 요구하는지를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모든 처방을 다 갖고 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부분운동이지 아주 책임을 지는 그런 운동은 사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종의 시민운동이냐 나는 항상 대중운동이냐를 고민했는데요. 여러 가지 운동이 많지만 손바다근법 전달 손에 손 전달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운동으로서는 대중운동에 가깝지 않느냐. 그럼 대중운동은 뭐 지도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기획자들이 있어야 될까 그래야만 가능하다면 그게 대중운동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데 우리 역할은 역시나 여기 모여서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일종의 촉진자 역할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촛불에 누가 동원영을 내린 것도 아니고 동원영에 따라올 사람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말씀들 많이 나왔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관련해서 저는 우리 헌법읽기국민운동은 자연보호운동처럼 아주 누구나 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라야 되지 이건 뭐 이렇게 너무 어려운 말 많이 나오고 만약에 민생대중들이 와서 우리 하는 것 들어왔으면 들어보고 아마 질문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됐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었을까요? 됐고 이렇게 한마디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바닥근법책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아주 모든 사람에게 거의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고 아 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받은 게 사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만들 때 김용택 선생님이나 초창기 했던 분들 있지만 4.13 전이었어요. 요새 요소의 아내가 안 될 때였어요. 그때 딴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시작해야 돼가지고 그의 헌법을 알리자 이렇게 됐는데 4.13 요소의 아내가 끝났어요. 지금은 탄핵해가지고 지금 헌법대로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대로 하라. 이것도 좀 안 먹히는 거 좀 빛이 바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대중운동으로서의 헌법 읽고 주권자로서의 역할 또 주권자로서의 단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추구해 나가는 대중운동으로서 약간 방향을 좀 더 얹어야 되지 않을까. 손바닥근법에서 아까 그 여러 이야기 나왔잖아요. 불혹이라도 만들어서 아주 최소한의 아까 그 이야기들 나왔잖아요. 직접민주주의 요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달은 손바닥근법 수준으로 전달을 하는데 조금 헌법 읽기만 단순히 지금 헌법 뭐 87헌법 이게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 있잖아요. 시민이 만드는 헌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가치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하면서 그런 내용도 좀 넣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전달하고 하는 지역 중심으로 민초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운동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손바닥근법 체결 좀 부활하는 이런 의결 제안을 드리게 됩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저기 그냥 해도 잘 들리지 않습니까? 그냥 해도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들고 가기가 조금 어색해서요. 네. 지금 이제 일단은 지정토론자 되시는 선생님들 그 말씀 들을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일단 발췌하신 선생님들이 저기 그 나름대로 짧게 답변을 하시고 플로우에서 자유롭게 또 얘기를 하도록 제가 이 진행을 참 잘했는지 토론 시간이 상당히 충분히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일단 저희 생색을 좀 내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궁금한 질문을 갖다가 안 하시는가 저희가 기다렸는데 안 나와서 제가 박태순 선생님한테 먼저 좀 질문을 드리면서 얘기를 좀 우리 발재자 선생님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대형 국면에 들어가는데 직접 민주주의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았는데 사실 결정적으로 미디어 지형의 아주 제도권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숨길 수가 없을 겁니다. 어제도 보니까 JTBC가 없었더라면 팩트체크하는데 댓글이 한 700개 쭉 달리더라고요. 이러면서 또는 만약에 채널A가 뒷북을 치지 않았으면 또는 조선 미디어가 안 나왔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미디어 권력이 가지는 거 이번에 아주 제대로 정신 사리고 본 분들은 그야말로 소름 끼치도록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태순 선생님한테는 일단 좀 미디어 권력과 여기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헌법상 따로 손봐야 할 부분이 없느냐 하는 이런 부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유진 선생님이 아마 오늘 제일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 방향에 대해서 읽기 넘어서 교육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용택 선생님께서 질문을 제기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교육 과정 어떻게 하는 것이 아마 헌법 교육이 그 나름대로 공교육이나 여러 가지에 관찰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대답해 주시고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제일 궁금증을 많이 일으키셨으면서도 발제가 좀 짧았다는 아쉬움을 주는 분이 우리 유민정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주영 선생님이 도대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시민이 만드는 헌법 안에서 과연 시민이 있느냐 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제가 언뜻 듣기로는 최순실 게이트보다도 더 안개에 쌓여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 정관영 선생님은 여러 가지 비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얘기가 됐는데 이런 경제민주화 사회적 경제를 내세우는 것도 좋지만 경제민주화를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뿐이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약간 3분씩 좀 이렇게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손석희가 아니었으면 JTBC가 아니었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손석희 사장이 제가 정책위원으로 있는 민주시민연합의 민주시민상을 받았어요. 손석희 씨가 민주시민 언론상 민원년에서 시민언론상을 받았는데 손석희 씨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널A 조선TV가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까 얘기했더니 저는 두 가지를 봐요. 첫째는 지배계층 내의 균열 현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의제, 대표자의 균열 현상이 일어나면서 JTBC가 박근혜 정부와의 갈등과 분열 현상. 그리고 한 현상으로서 파생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미디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대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적인 속성이 나팔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민 미디어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죠. SNS나 이런 시민 미디어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집단적인 지성이 발현되면서 이 정보의 역전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 미디어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주류 미디어가 받아쓰는 그런 역전 현상도 일어나고 하면서 사실은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대의적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표현 커뮤니케이션 체계로 변화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 가능하다. 정관영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구도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핵심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시민의 힘은 사실은 사회별 바꾸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본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고 헌법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헌법은 가장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OECD 12위 국가 가운데 전세계 경제규모 12위 이런데 우리나라 언론 자유주의 수는 70위예요. 2016년도에 국경없는 기자단이 평가한 언론 자유주의 수는 70위예요. 아주 후진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적으로 좀 더 보장되는 그런 체계와 시스템, 문화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바깥 진짜 제도권 언론에 가면 제가 오늘 사회 본 게 굉장히 폐가 될 수도 있는 질문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손석희 사장 언제 JTBC에서 해고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고 안정적인 방송이 계속되게 되면 아마 해고될 가능성이 그런데 아직은 아주 최고의 무소불위의 손석희 사장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촛불 시민 앞에서 할 대단히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효진 선생님과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질문해 주신 게 학교 교육과정 헌법 학교 및 만나서 헌법 교육한다고 했을 때 교육과정 어떻게 구성하면 좋겠느냐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발제문 중에 보시면 사실 미국 헌법 교육의 주요 테마 55페이지 이하가 사실은 그런 저도 평소에 헌법 교육을 하겠는다고 했을 때 대상별로 어떤 내용들을 해야 될지를 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크게 저희도 왜냐하면 어차피 민주주의 헌법 그런데 입헌주의 헌법이라는 것이 비슷하고 특히 미국은 또 우리랑 비슷한 대통령제 물론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은 첫째 교육 원리에 있어서는 이론적인 것과 아울러서 실제 스토리텔링이나 어떤 사례 공부가 함께 병행돼야 되겠다. 예컨대 초중등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게 굉장히 주요할 것 같습니다. 왕따 문제라든가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특히 그리고 사축이 되면 두발, 복장, 흡연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데 초등학교 때 아주 기초적인 기본권에 특히 자유권적 기본권 중에서 신체적 기본권이라든가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아직 인지능력이 발달하기 완전히 다 갖춰지기 전이어서 어른들이나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의 지시나 말에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구라기보다는 거기에 따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부당한 거라는 것을 애들한테 일깨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왕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어째서 우리 헌법에 입어야 되는가. 우리 헌법은 민주공화국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에서는 예를 들면 공화주의의 어떤 시민적 덕성 이런 것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는 공화국 시민으로서 서로 다 평등하고 서로 우회로서 서로 아껴주고 배려해줘야 된다는 것을 초등학교 어린애들 시절부터 바둑아 이리와 나가고 놀자 이런 것보다도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주 기초적인 기본권 가르치고 중학교 때는 좀 더 기본권을 심화해서 참정권이라든가 청구권 이런 것도 좀 가르치고 고등학교 때 가면 사회적 기본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사실 기본권 자체도 발전 단계를 밟았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렇게 점점 발달해왔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능력의 발달의 순서에 쫓아서 그런 커리큘럼도 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하나의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이 꼭 정확한 진리는 아니고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국정교과서, 국정화 지금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헌법교과서에 있어서 국정화는 인정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고 검인정 제도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최근 한국사 국정화 문제가 되고 있는데 92년도에 한 번 합헌 판결 나온 것 때문에 계속 두고두고 애를 먹이는데 그 당시에 변정수 재판관의 소수 의견, 굉장히 선구자적인 소수 의견입니다. 그거를 저는 지금에 와서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고 널리 알려야 되겠다. 변정수 재판관의 요점은 뭐냐면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직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기에 아직 어린 애들한테 보수적인 가치관을 심어줌으로써 주입함으로써 아이들을 다 보수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위배된다. 이런 걸로 해서 변정수 재판관 소수 의견 이거를 앞으로 계속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헌법교과서를 국정화한다? 이거는 진짜 넌센스인 거죠. 반헌법적이다. 반헌법적이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그 두 가지 점이 일단 좀 중요한 것 같고 시민헌법교육에 있어서도 역시 제가 해보니까 지난번에 홍 교수님이 동국대 불러주셔서 제가 통치구조 부분 좀 했는데 그때도 역시 굉장히 갈구하시는 게 실제 사례더라고요. 실제 사례. 왜냐하면 헌법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되게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반 헌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공공분야에 종사하시는 정당원이라든가 공직자들 대상으로 조금 해보면 그분들은 또 헌법의 구체적인 조문의 해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헌법 조문을 다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헌법 조문의 구체적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행복추구권이 도대체 뭐냐? 행복추구권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약간 여러 가지 갑론을 율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본권이다 하면 이 기본권이 도대체 어떤 맥락이고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냐? 이런 거. 효력 문제라든가 또 충돌했을 때 누가 어떤 게 먼저 우선하느냐? 이런 다양한 관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교육 커리큘럼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례와 이론을 잘 균형 있게 하는 게 학교 헌법 교육이든 시민 헌법 교육이든 결국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보십시오. 잠깐만요. 김영석 선생님 보충. 우리 헌법에 학생인권이 따로 있고 국민의 인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우리 학교에는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지금 몇몇 개 시도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것부터가 반인권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만들어놓고도 그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부에서 지금 제동을 걸어가지고 시행을 못하도록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 조차 만들어놓은 것조차도 반원법을 지키지만 만들어놓은 것도 시행을 못하도록 정부에서 지금 태클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국정교과서가 나쁜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국정은 안 돼.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을 비롯해서 방그라데시나 이슬람교 몇몇 개 나라뿐인 세계에서 몇 개밖에 안 되는 국정으로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검인증이 아니고 특히 사회과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자유발행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선진국가가 지금 교과서는 다 자유발행제로 가고 있는데 검인증도 아니고 국정교과서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특히 우리 지금 국사교과서나 또는 사회교과서까지도 저런 식으로 유신을 정당화시키고 친일을 정당화시키는 뉴라이트적인 그런 시각으로 역사를 보거나 헌법을 보거나 국사를 보거나 이런 건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가스통 할벼를 만들지 모르지만 건강한 시민을 만들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헌법이 논의이기 때문에 국정화 얘기는 조금 뒤로 돌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드리고 와도 될까요? 갑자기 국정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도 어렵고 헌법 교육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아까 우리 박철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바다 헌법 책 읽어봐라 이것만 넘어서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교육에서 헌법을 교육할 때는 첫 번째가 현재는 87년 헌법을 지금 우리가 30년 전 거긴 하지만 6월 항쟁을 통해서 만든 87년 헌법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87년 헌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꼭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헌법은 끊임없이 개정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개정될 수가 있습니다. 직권 세력이 어떻게 또 직권하느냐에 따라 달린 건데 어쨌든 87년 헌법은 개정될 때 배경과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특히 학생들에게 가장 지켜야 될 것 지금 현 단계에서 30년 전이지만 그 당시에 87년 헌법 개정을 하면서 가졌던 큰 의의와 그때 심어졌던 헌법의 가장 중요한 사상을 더이상 후퇴시키면 안 된다. 그걸 저는 꼭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국정화 얘기까지 갔습니다만 저도 국정화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헌법 교육은 제가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도 논란이 돼 있는 저희들은 헌법에 가장 어려운 논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 간통제 폐지, 폐지가 됐죠 결국에 그다음에 양식적 병역의무나 전험사 이런 것들은 항상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던 시 제 얘기를 드린 건 뭐냐면 헌법 교육은 토론이 돼야 됩니다. 토론 중심이고 사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이 원래 불문헌법에는 판례 중심으로 하는데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교육은 외우는 것이 아니고 법은 특히 특히 헌법은 사례를 가지고 진보냐 보수냐도 그 안에서 갈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는 연방대법관이 다 그대로 나는 진보입니다. 나는 보수입니다. 다 얘기하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은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면 그 당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선출해줬냐? 이명박 대통령이 해줬냐? 그거에 따라서 보는 것 뿐이죠. 김대윤 대통령이 했느냐고. 그런데 오히려 미국보다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조항을 놓고 나는 보수적 시각이다. 진보적 시각이다. 토론을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합니다. 선생님 우리 김재형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은근히 부화가 나네요. 역시 변호사님 모셔야 되는데 왜 다들 변호사님을 해야 돼요? 박철수님. 좀 수집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손바다법 전달하는 게 빛이 바랬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어서요. 네. 좀 바로잡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게 다 선언을 해놓은 게 지금 우리 헌법인데 이게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뺏어갔다. 이게 너희들 잘못이다 이렇게 따질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뺏긴 게 국민이잖아요. 사실 국민이 바보였어요. 힘은 다수인데 1인 1표 다 갖고 있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다 만들어놨는데도 그걸 활용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바다 헌법운동은 우리 헌법읽기 운동은 이번에 이게 개헌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개헌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다가 사실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주제넘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대중운동하는 헌법 읽고 자각하고 우리 권리를 행사하고 우리가 좀 민도를 높이고 아주 감시하는 그런 국민이 되자 이런 운동인데 그것만 있으면 지금 헌법으로도 다 지킬 수 있어요. 좋잖아요. 헌법들 다 지킬 수 있는데 그 국민 노릇을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다는 그런 자각들을 헌법읽기 운동 속에서 각자가 심어나가는 그런 취지가 있죠. 그래서 헌법 개헌 뭐 이거 우리가 공나라 판나를 할 그걸 굉장히 비중 있게 우리가 나갈 게 아니라 헌법이 바뀐다 하면 그 헌법을 가지고 또 우리는 민들의 운동을 해야 돼요. 헌법을 나누면서 잘못한 것은 더 감시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권 교체 돼도 기독권 그대로 살아있을 겁니다. 다 이렇게 청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농사라고 생각하고 실을 풀린다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그 과정에 뭐 국가가 새로운 국가를 세워나가는 그 과정에 뭐 기백회의에 참여한다 이런 그거는 조금 좀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괜찮겠습니까? 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입장은 그런데 뭐 제 입장에 틀렸다고 지적하거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도 할 말이 있으니까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도 또 토론하셔야 되니까요. 네. 우리 용은정 선생님. 우리 박철수 선생님 기준에 따르면 좀 이렇게 주제넘은 가장 주제넘은 분 시민이 바뀌었다고 나섭니다. 네. 헌법이 공정과 정의를 추구한다고 하면 저는 좀 길게 얘기를 좀 해야지 공평함이 좀 찾아질 것 같아서요. 조금은 좀 시간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물론 제가 뭐 여기 우리 계신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주장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제 생각을 저희들이 처음에 시민이 만든 헌법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토론을 시작한 것은 우리를 좀 규정하고 있는 헌법이 갖고 있는 조금은 좀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30년이라고 하면 어쩌면 전 세대가 만드는 약속인데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젊은 사람들도 자기 얘기들 하고 자기들의 삶을 규정하는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왜 우린 못 주는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현재 탄핵정국 시기에 개헌 논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고요. 저는 거꾸로 마치 호헌이 87년 헌법을 오랫동안 지키는 것이 또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뜻이고 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놨는데 유일한 길인 것처럼 개헌은 또 굉장히 악으로 발언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민들은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체제의 몰락을 경험하고 그걸 분명히 확인해주고 있고 저는 새로운 시대를 정말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경제정책을 잘못하고 또 몇몇 사람들의 국정론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런 과감한 도전과 또 그런 시도들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저는 무거운 짐을 그대로 남겨주는 무책임한 어른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어쨌든 개헌과 관련된 얘기는 계속 풀어나가되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주인이고 그리고 헌법을 만드는 과정들을 시민이 주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들러리로 서게 되고 또 제대로 된 헌법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 이주용 대표님이 말씀하셨을 때 과연 그럼 주민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약속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문제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배우고 싶고요. 몇 가지 방법들, 사례들 이런 부분들은 외국의 사례들 특히나 1980년대 중반부터 새롭게 헌법을 개정하거나 만드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헌법 개정 초기부터 시민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이 제도로 있는 헌법이 되겠죠.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방식들은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만 저는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장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저는 이제는 차분하게 직장 휴게실에서 또는 아파트 회의 공간에서 경로당에서 또 마을회관에서 또 이런 국회에서 어느 장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자기의 목소리들을 솔직하게 드러나고 그것들을 모으면 저는 그게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으면 좀 하는 거고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공약들이 민선 4기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전에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면서 분석했던 내용들을 보면 민선 4기까지는 굉장히 성장과 개발 중심의 공약들입니다. 민선 5기로 들어오면서부터 거버넌스라든지 주민 참여 협력 협치 이런 부분들 용어도 나오고요. 공약들도 개수는 한 10% 정도를 차지하지만 어쨌든 4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두세 배 정도가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점들이 시민들이 참여들 이런 것도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것들을 정치인들이 받아서 공약을 줬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앞으로 그래서 헌법운동도 그렇고 또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국가 단위의 이런 논의뿐만 아니라 동네로 들어가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김치국 선생님한테 되게 죄송한데 한 번 10월 달쯤에 한 번 저한테 메일을 주셔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프로그램들 고민을 주셨는데 제가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앞으로의 우리 많은 시민운동들 이런 부분들은 지방정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만 쳐다볼 것도 아니고요. 국회에서만 요청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렇게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방자치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들을 많이 우리 헌법운동본부도 할 수 있게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페이지 72쪽을 한번 잠깐 봐주시면 헌법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를 여러 사람들한테 주관식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데일파이가. 그걸 통해서 받아가지고 유형화해서 낸 내용들의 순위를 보면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심의 기본권은 추상적이고요. 두 번째 국민 발언권 집중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현재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우리가 소환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국민 소환 같은 것들이 헌법에 담겨 있으면 지금 많은 시민들이 저렇게 탄핵 전국에서 헌재를 쳐다보지 않을 걸 갖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보면 자치권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열 번째 보면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이 용어를 씁니다. 집중 민주주의를 도입하자. 이런 용어를 분명히 쓰고 있고요. 12번에 보면 주민 참여권도 저는 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되고 그러니까 지금 20개 중에 5개가 집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 시대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큰 희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 봅니다. 어쨌든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좀 살기 좋게 만드는데 큰 기여가 되는 토론회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관영 선생님. 네. 그럴 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5개의 주제가 거시적인 주제의 내용을 미시적인 내용을 다룬다면 저희가 같은 부분은 거시적인 내용들을 했기 때문에 피부를 잘 안 다가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헌법에 관한 얘기고 헌법에서 지금까지 우리 국가의 체제인 민주공화국의 주꾼재미라든지 기법권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이것을 어떻게 더 강화시키냐 하는 문제 하고 결부되어서 지금 이제 그 논의가 계속 가겠지만 내년에는 김변호사님 말씀대로 경제에 대한 부분이 헌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겁니다. 지금 경제민주화조항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정부님 지금 경제민주화조항에 담은 내용은 그거예요. 딱 정의로운 시장경제와 공정한 분배인데 되게 추상적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영역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사회적경제는 관주도거든요. 사실 관이 지원하지 않으면 거의 다 쓰러져요.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협동조합도 그렇고 특히 이제 사회적기업 인증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이 가지고 놀랬다는 거거든요. 지금 사회적경제 관치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년에 지금 제일 위기 되는 게 얼마 전에 FRB에서 미국 FRB에서 0.25% 금리 인상했어요. 내년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면서 아마 또 한 번 올린다고 그러죠. 0.5% 올리는 거예요. 두 달 사이에. 그리고 지금 FRB에서 내년에 최소 두 번은 인상하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인상할 때는 한 번 더 금리 인상해야 됩니다. 다 직격탄 가계 부채예요. 부동산 거품 터집니다. 내년에 공급되는 주택이 37만 호예요. 2015년, 2016년 100만 호가 공급됐어요. 한국 경제 뇌관인데 문제 터져요. 언제 터지느냐. 그래서 제가 다루는 문제도 지금 아까 천지인 경제론에서 경제 권법을 쭉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경제 조항도 헌법에 담겨져야 되는데 문제는 권력이에요. 누가 권력을 지느냐. 누가 권력을 지어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을 다 헌법에 담고 국민이 권력의 0순위가 될 수 있는 권력을 누가 질 거냐. 권력의 0순위는 국민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헌법읽기 운동도 결국 지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년에 권력을 누가 짓느냐의 문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권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의 탄핵 전국을 그러니까 박근혜 게이트가 탄핵 전국으로 연결되면서 내년에 경제 위기가 퍼펙트 스톰으로 전환되면서 엄청난 카오스가 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내년 한 2, 3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정부 올 수돕입니다. 내년에 예정대로 3월 초에 헌재에서 판결 인용 나도 두 달 뒤에 대선 못합니다. 예정대로 못해요. 그게 내년 봄에 1, 4분기나 2, 4분기 때 경제 퍼펙트 스톰의 초기가 되는 가격차 터지면 모든 정치 일정 수돕입니다. 일정대로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지금 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거의 90%까지 왔습니다. 그럼 헌법에서 다뤄야 하는 중요한 문제 경제 문제입니다. 이게 국가개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국민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가 국가를 해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권력을 진 사람들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 못하고 무슨 권력을 줘요? 어떤 지금 대선 주자들이 지금 걷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헌법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가야 된다. 권력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후속 합술대회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분기와 2.4분기의 퍼펙트 스톰이 닥쳐서 바로 그냥 경제가 숙대받된다. 이건 진짜 국회 한가운데서 우리 우헌국이 뜻밖의 기여를 하게 되는 발언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오늘은 일단은 헌법운동 얘기가 중심이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제가 꽤 시간을 확보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선생님들이 제가 발언을 많이 억제를 해놓으니까 그동안 쌓였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플로어에서 우리 여기 오신 지금 자리가 거의 다 찼습니다만 우리 오신 우리 청중 시민들께서 그 나름대로 좀 짤막짤막하게 질의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코멘트를 하셔도 좋고 여러가지로 발언을 좀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짧게 소개하시고 안녕하세요. 동국대 철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중인 조혁규라고 합니다. 우선은 아까 전에 헌법 교육을 학교에서 확대하자는 조혁진 선생님에게 질문이 하나인데요. 우리가 헌법을 잘 교육해야 된다 교육을 확대해야 된다는 논제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하려고 하던데요. 조금 짧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과서에서 5.18이 숭고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배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그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게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5.18의 교육에 대해 어느정도 소홀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언면이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그런 헛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런 일배 광주 폭동어 헛소리 하는 것처럼 학교에 너네가 헌법 배운 것은 틀렸어 이런 식으로 현재 뭐가 편향되었다 좌빼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조금 아까 발언 신청 안했습니다? 네 네 네 아니 지금 일단 여기서 발언하시고 나중에 조금씩 그걸 하도록 하죠 네 먼저 하셨던 것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아이들 학교로 민주시민 교육을 다니고 있는 프리 강사인데요 김지영 변호사님께 저희가 이제 내년 신학기에는 정치와 헌법을 다루는 교육을 커리큘럼을 짤 생각이고 오늘 여기 모여주신 패널분들과 토론하셨던 선생님들의 내용을 좀 담을 생각인데 김지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실제적인 판례 학생들의 학생들이 이거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공론장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판례들을 조금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적 이익에 대한 로비는 일단 금지하겠습니다 예 고장 아패 선생님 네 네 저는 파주에서 지역신문에서 일하고 있는 임현주라고 합니다 손바닥 헌법책 이거 캠페인 할 때 처음 보고선 아 그래 이거야 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사서 주위에 나눠줬어요 감사합니다 안 읽어요 저런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 신문이 지금 지옥지어서 격주로 나오는데 일면 상단 우측에 제 편집국장이거든요 그래서 상단 우측에 손바닥 헌법책이라고 캠페인을 해서 저런 헌법 조문들 몇 개씩을 넣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의 서명 조작이나 사진 조작 이런 공무원의 어처구니없는 짓이 나올 때는 그 헌법에다가 공무원 조항이 있잖아요 책임진다 국내위 이런 거 붙이고 해서 지금 한 8개월이 더 됐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거죠 근데 시민만이 아니라 저희 편집위원들 조차도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아 저런 그래서 그냥 그냥 읽자고 하는 거 같고는 안 되는 문제겠구나 그래서 김제동씨 이렇게 강연이 다가오는 이유는 이제 자기 사례랑 연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헌법 몇 조에 있어서 이렇게 떠들어도 빨갱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계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헌법을 그냥 읽으라고 주거나 이제 캠페인 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으면 주겠다 그래서 뭐 하신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고민이 뭐냐면 지역 신문을 하는 것도 결국 시민 주체의 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시든 어디든 간에 주인이 되는 시민들을 만드는 게 저희 신문사의 제가 일하는 목적이라고 보는데 파주시장이 이제 부정 비리로 해서 3년, 그러니까 지역을 3년 고용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거를 지역 언론이 아무도 안 떠들어요 우리만 떠들어요 아 저런 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시민, 그래서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지 변화를 만들 수 있고 또 변화를 맛봐야만이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나가는데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구체적인 자기 상처에서 활동을 안 하고 있지, 안 하고 있다 이제 풍부의 민주주의를 못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입주와 대표회의들 간의 갈등, 운영회 간의 갈등, 교사와 선생들 간의 갈등, 학생과 학생 간의 갈등을 많이 접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시민들이 육지대표나 운영위원이나 주민참여 예산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만이 형폭빌기나 이런 시민주치 형폭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왜 이게 안 될까 이게 제가 시민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아까 몇 점에 얘기했던 거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때문인지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학생인데요 홍윤기 교수님의 법과 사회 철학이라는 학부 수업을 듣다가 추천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이제 질문도 아까 나왔고 궁금했던 게 이제 헌법 교육을 만약에 초중고에서 구체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단계별로 나눠서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어떻게 동영상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그래도 오래되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느낀 점을 직접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를 교육을 하면 다 그냥 지금은 외워버리거든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그런 재밌는 사례 같은 걸로 연결을 시켜서 현실적인 교육을 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례도 그냥 다 외워버려요 국가사회 정치 이게 수능 이제 교과목 고등학교 같은 데서도 그 교과서가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학생들의 흥미를 위해서 사례를 굉장히 많이 넣어놓거든요 근데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니까 밑줄 치고 외워라라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정치를 했던 정치 수업을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해주셨던 선생님도 토론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정치적인 사회계약론 같은 걸 가르치면서 실제로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어차피 관심 있는 한 두세 명만 말하고 분위기 자체가 토론하는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고 막 손을 들고 얘기하면 주변에서 쟤는 왜 잘난 척해 약간 이런 분위기가 돼 있고 선생님도 어떻게 이끌 수가 없으냐 결국엔 선생님이 주입식으로 따다다 얘기를 하시고 결국에 시험에 나온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하신 거 사례도 좋고 초중고에 나눠서 단계별로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이 학교 현장에서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학교 현장의 민주화가 되지 않으면 좀 자유로운 분위기와 자유로운 공론장 토론이 자유롭게 가능한 그런 분위기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것들이 먼저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헌법교육을 가르치고 그것도 사례 위주로 토론식으로 열린 이렇게 분위기를 해야 된다고 아무리 하더라도 그게 저는 결코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경험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정치하고 이런 데서 분명히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 그럼에도 제가 거기서 기억에 남는 것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외웠거든요 저도 시험에 나온다니까 수능에 나온다니까 외웠을 뿐이지 제가 주체적으로 생각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네 우리 선생님 저는 여기 손바닥일기 평해원입니다 조금 전에 학생이 이야기한 굉장히 동국 손바닥 이름은 정강주입니다 주소는 파주 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뒤에 앉아 계셨네요 TMZ 안에 해마르촌이라고 해마르촌 그게 주소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김용택 선생님이나 안성문 선생님이 계셔서 학교 교육의 문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주입식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의 인성 교육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학생이 시작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학교 교육 백년지 대계로 보고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부터 헌법을 읽기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특별 검사 검사를 누가 임명했습니까 당사자 본인이 특별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지금 부정선거를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헌법재판소 대법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임명했습니까 아까 어느 분 말씀하셨지만 주민 소환제가 안 되면 이거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빨리 법이 우리 정말 정말 우리 주권 있는 국민들이 주권 행세할 수 있도록 법이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재형 변호사님께서 법 없이 살 사람 저는 정말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차의 도덕이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진실이 정말로 이기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정말 법 모르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깨워서 법을 잘 깨우치고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우리 정만영 교수님께서 경제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경제민주화 그 무엇보다도 재벌기업을 해체 그 경영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부분하고 정말 경제도 평등해야 된다 공정이 돼야 된다 우리 서민들은요 이자를 많이 냅니다 돈 많은 사람은 이자 적게 냅니다 아직 어려운 서민들은 이자율도 높고 현금 서비스 받고 카드론 하면요 엄청난 이자가 물게 됩니다 그런데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서민들이 왜 이자를 많이 물어야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경제정책 전문가하는 사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대출해주면 대출 위험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이자를 많이 물게 한대요 그러면 서민들이 이자를 다 제대로 고율이자를 다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되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경제수석 하셨던 교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김태동 박사님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 확실히 오히려 제가 이재명 시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자는 다 똑같이 내야 될 것이 아니냐 국민들이 왜 어려운 사람한테 이자를 더 낮게 해줘야 될 텐데 대기업은 이자가 작게 나오고 조금 더 중소기업은 조금 더 많고 그다음에 일반 서민들이 하는 기업은 일반 중소기업들은 이자가 엄청 높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려운 서민들은 이자가 20% 30% 40% 조금 미만이죠 이런 이자를 많이 냅니다 이거 정말 경제 민주화가 아니고 공평하지 않는 사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지를 공감을 했습니다 정말로 서민들이 어려운 사람이 이자 적게 내야 다시 살아갈 희망이 있지 어려운 사람한테 더 이자를 많이 높이면 어디 그 사람이 빚갚고 이자 다가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지금 5시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임의적으로 5 내지 10분은 더 쓰기로 하겠습니다만 일단 플로우에서 하는 발언에서 이거 여기 오늘 국회에 와서 이 발언 안 하고 가면 집에 가서 도저히 잠을 못 이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 한 분만 주성수성 두 분 주성수성 그러면 조금 더 쓰기로 하고 우리 선생님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고요 네 저는 방송통신학교 대학원을 인권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지난번 아침마당에서 제 아침마당 출연회에서 인권에 관해서 장애인 인권에 관해서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자조모임을 통해서 동아리를 한 1개월 동안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조례 만드는 교육을 통해서 장애우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사항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 왔던 그 경험을 얘기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법이 뭔지도 몰랐었거든요 10명을 지체 시각 그다음에 발달장애 내병변장애 대신 분을 10명을 모시고 했었는데 저야 이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모르는 내용을 이해시키면서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토론을 통해서 조례까지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민주시민교육에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마이크 들었습니다 아 예 아주 좋은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분 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교육대학교 학부생 김하종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초중고 교육에서 암기식 교육이 있다 뭐 민주주의를 가르쳐도 민주주의 민주의식이 없고 역사를 가르쳐도 역사의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교사를 뽑는 교육대학교나 이런 사범대학교의 교육 방식만을 봐도 전부 암기하고 그들을 뽑는 방식도 암기한 것을 묻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연 그렇게 배운 선생님 교사가 되어서 나가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회의감 으로 사실상 그런 대학을 다녔었고요 그러니까 교대생이 된 자격감을 느끼셨다 아니요 자주 느낍니다 자주 느낍니다 저도 헌법 헌법책을 여러개 사가지고 학교 학생들한테 돌렸습니다 돌려서 같이 읽고 이야기해보자 라고 해봤는데 사실상 관심이 없어요 초등학교 교생실습만 나가봐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건 tv 화면에 내 얼굴이 나올 때나 내 이야기를 할 때 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 삶과 연관이 있을 때 가장 그것을 공부할 동기가 생긴다 라고 믿고 있는데 아까 뭐 친목회도 회칙이 있고 회칙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상 대학에도 학생회가 있고 어떤 조직들이 다 있는데 그 학생들조차도 그 회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는 또 초중고에서도 뭐 정교 어린이 회장 선거도 하고 뭔가 작은 사회로서의 학교 내에서 뭔가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들을 다 배웠는데 정작 진짜 실제 사회의 축소판을 습득하고 학습한게 아닌가 뭐 국회의원들이 바뀌면 사회를 바꿔놓을 것처럼 공약을 내세우고 선거 유세를 하는데 막상 그 당선되고 나면 바뀌는 거 없는 것처럼 우리 학생회장이 나와서 학생회장을 뽑아놨는데 그 1년이 지난 1년과 달라진 것이 없다 라는 그런 사회의 축소판을 배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우리 학생들 그 에게 뭔가 변화의 경험이라든가 뭔가 바뀔 수 자기가 스스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좀 주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전국 순회 헌법교실 같은 거 하신다면 최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교사 대상 또는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 대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추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네 아 너무 사심적으로만 질문 하나 한 것 같아서 제 사례로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학교에 나갔을 때 저는 바탕이 유아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얘기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을 잘하는 친구한테는 유리하지만 활동형 친구나 어 만약에 사람의 유형을 나누자면 한 여섯 가지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보거든요 동적인 아이 정적인 아이 만약에 저희가 이제 학교로 나간다면 모든 그 유형의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짰던 건 활동형으로 아이들이 뭐 민초를 다룬다 하면 함께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아 그러니까 인간 존엄을 기본으로 한 자존감 회복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교육을 들어갈 때는 헌법의 뭐 주권이야 그러니까 주권은 너희가 주인이야 그런데 말만 잘하는 애가 주인이 된다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이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형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짜면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 한다는 걸 사심 가득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그 아까 사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다들 지금 현재 사심 없이 또 얘기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헌법에 대한 사심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 잠깐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제기되신 부분이 이제 헌법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이 그야말로 이제 시청의 별관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국회 이제 본마당에 와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14만 5천부라는 거대한 짧은 절대 이제 말하자면은 길지 않는 시간 내에 우리도 놀랄 정도로 결과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엉성한 조직을 갖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 저기 커 올 수가 있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느끼고 있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런데 이제 오늘 아마 이제 모으면서 여러 지금 플로우에서 나온 말씀도 그렇고 좋다 입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이걸 채득하는 과정이 그 다음 넘어야 할 산인데 어느 면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헌법 공부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30만이나 참여한 어마어마한 민주시민교육위 장이 지금 전국에 걸쳐서 벌어지면서 실제 권력을 앞에 놓고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매뉴얼상에 상당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도 같아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매주마다 지금 현재 새로이 터지는 사실을 갖고 우리가 헌법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그 탄핵소추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방어 논리라든가 그야말로 이제 전 국민적 토론 국면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팩트체크를 JTBC에서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걸 갖다가 원문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여기에서 제기된 이런 큰 문제 어느 면에서는 당장 이제 급한 사례 모험 좀 도움을 받고 받고 싶습니다 라는 당장의 어떤 이해관계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같은 고민 같습니다 이만큼 말하자면 나름대로 올라온 교육이 어떻게 더 진척되느냐 그 현장 문제에서 현장에 있는 시민 반응서부터 학생 반응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면에서 우리 김하정순 님 얘기하신 대로 이 교사부터가 이제 문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갖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 나름대로 어떤 한 분이 몰아서 대답할 것 같지는 안 것 같고요 우리 박태순 선생님하고 그리고 헌법을 이제 실제 만들어야 되는 우리 유문정 선생님 그리고 우리 교육하는 이주영 선생님 김용택 선생님 각각 짧게 코멘터를 하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기로 하죠 물론 마지막으로 내년 1.4분기와 2.4분기에 퍼펙트 스톰이 온다는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신 우리 정관영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좀 책임 있는 얘기를 하시면서 천기를 좀 불어넣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태순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까 지역언론 운동하신 분이 대의민주주의 한계냐 지역 참여가 없다 이 부분은 사실은 아직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역에서 시민들이 지역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 그래서 아까 연방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런 민주주의까지 내려가야 된다 유럽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주민들이 지역정책에 참여하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의제나 그런 문제들에 참여할 수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부회라고 얘기했는데 국회가 만들기 전에 만들어졌던 조직이 아직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지역의 의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까지 뿔뿔이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면 더 이제 활성화될 거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암기식 교육 문제는 어제 제가 사실 인공지능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딱 하는 말이 이 암기식 교육이 있는 이유는 첫째는 시험 때문이죠 그러나 이건 아주 근대적인 교육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전문가가 하는 말이 발전하는 산업에 있어서는 암기식 교육 시험을 업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첨단 게임 산업이나 이런 모든 산업에는 시험을 보지 않는답니다 시험을 봐서 통과되는 업종은 다 도퇴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적 전환이 이제는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딱 말 잘하는 친구가 유리하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직접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그리스 아고라에서도 사실은 지식많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전부 추돌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이 결국은 머리 좋고 말 잘하는 인간이 대중을 자기 의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맞다 이것을 선생님이 어떻게 균형있게 조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진정한 민주주의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조효진 선생님 먼저 차례대로 하시죠 네 아까 조효기 시 조효기 학생 께서 사실 교과서 5.18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제대로 가르쳐도 밖에서는 결국 그런 엉터한 소리 한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학교 가르치다고 네 학교 가르치다고 실제로 결국은 교육이라는 게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혐오 범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이나 직업 특정 인종 특정 종교에 대해서 혐오적인 언사를 하고 실제로 행동까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건 범죄고요 명백한 범죄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놈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너무 좀 만만하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거 일베 뭐 이런 거 혐오 범죄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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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이런 거 규제가 너무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표현의 자유를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저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동국대 법과 사회에 듣는 학생이 그 주입식 교육의 문제 다 외워버린다 사례까지도 외워버린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필답교사를 하게 되면 다 외워버린다 지금 우리 박세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외워버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하바드 대학 같은 데서 가르치는 교수법이 그거라 그러는데요 저는 뭐 유학을 안 갔다 왔지만 첫째 사례를 주고 그 속에서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내게 한답니다 쟁점을 쟁점을 스스로 사례를 막 한문대기를 주고 신문기사를 뭐 수십 페이지를 주고 이거 읽어보고 해서 뭐가 문제인지 찾아봐라 예를 들어 헌법 또 마찬가지 헌법 사례를 주고 여기서 뭐가 헌법적 쟁점이냐 찾아봐라 네 스스로 찾아봐라 또는 조를 짜서 같이 찾아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만약 그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사례도 안 줍니다 그냥 네 스스로 사례를 구성해라 사례를 네가 스스로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사례를 한번 만들어서 네가 문제를 내라 그러니까 사례 문제를 네 스스로 내봐라 이거죠 궁극의 문제죠 궁극의 문제 그렇게 되면 그거는 진짜 외워서 할 수가 없고 자기가 정말로 그 쟁점이나 테마를 완전히 숙지하고 있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교육 방식들을 선진적인 교육 방식들을 앞으로 우리나라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태익 선생님 특히 지금 원죄가 많으십니다 그냥 발언을 하셔도 됩니다 네 큰 문제 없으십니다 네 한 번 그 방송 그 골드나워라고 하는 방송 시간에 그 저 저 광고하는 시간 15초에 1320만 원을 주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 교육과 언론이 자본에 점령당해 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현상만 보잖아요 교육의 본질이 뭐냐 자본 언론의 본질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학교가 그걸 안 가르쳐요 네 우리 홍윤기 우리 그 좌장님이 지금 앉아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3,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철학 교과서를 만들어 놨거든요 사회 현상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만드는데 경기도에서 조차도 채택을 거의 안 합니다 그거 알면 안 되거든요 아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채택은 다 했는데 아무도 안 써요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몇 군데 교육정책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감한테 진무교육감한테 가서 철학 가르치자 선택금 만들어 놨지 않느냐 해도 안 받아들여요 제가 답답해서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철학 그 재능기구 하고 있습니다 밤에 저녁에 내가 누군지 왜 어떻게 사는지 자본위 언론의 본질이 뭐냐 교육의 본질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안 와요 입시 문제만 가르치면 올 텐데 무료로 해 준다는데도 안 와요 그러니까 교육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헌법을 가르치야 되는데 안 가르치는 이유가 그렇고 인권을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야 되는 안 가르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노동자로 살아갈 사람한테 노동법 노동사한법 안 가르치는 이유가 노동조합법 안 가르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자본이 지금 한번 보세요 저는 촛불이 놀라운 게 재벌 구속하라 해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자본주의 문제에 크게서부터 비롯되어 있고 헌법이고 뭐고 그거 키워가지고 삼성 장학생들이 곳곳에 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깨어놔야 되는데 아이들을 깨워야 되는데 헌법도 깨우고 노동법도 깨우고 깨워서 아이들이 깨닫도록 해야 되는데 암기만 시키니까 우리 현실이 이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헌법 문제 말고 우리 진짜한 우리 삶의 문제를 한번 토론하는 장이 있어서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도 그렇고 저는 주민도 마찬가지로 실천을 통해서 배우는 게 제일 확실하게 오래 갈 것 같거든요 저도 장롱 교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사범대를 졸업해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솔직하게 돌아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답을 갖고 있고 저는 그런 작업으로 또 그런 과정으로 헌법 교육도 하고 또 주민 참여나 집정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갈 나라니까 여러분들이 헌법을 만들었으면 해요 그리고 어른들은 그 길을 정말 책임있게 도와주고 그렇게 살도록 배려하는 게 우리 또 어른들이 책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최재호 선생님이 동력녀대회에서 수동문에 수동문을 쓰시면서 역의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주역의 원리 주역은 소인을 대인으로 만드는 소인을 군자로 만드는 학문인데 소인이 다스리면 백성이 굶고 군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배부르다 민의 시기촌이고 군의 민의촌입니다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고 통치자는 백성을 하늘로 삼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밥입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을 잘 습득하면 퍼펙트 스톰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만병통치 이주영 선생님 네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질문도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다시 이제 우리가 우리는 지금 헌법읽기 국민운동이니까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헌법 헌법체계 겨울에 후원금 500원 받자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후원금을 내고 동참시키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여하는 것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눠줄 때 결국 그냥 나눠주면 안 된다 라는 거지 일단 10분 선동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동, 선전, 홍보 이렇게 했을 때 선동이란 말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짧은 시간에 빨리 일으켜야 되잖아요 왜 헌법을 읽어야 되는가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10분간 꼭 얘기를 하고 주라 줄 때도 라는 게 이제 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이 읽어야 된다 내가 먼저 같이 읽자고 해라 우리가 1월 22일 날 처음 모였을 때 13명인가 모였었어요 그때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처음 헌법 그때 김재동이 사진 찍고 있는 거 헌법재판소에 가서 일부러 그 빨간 소책자 만든 게 있어요 그거를 30권으로 갖고 와서 저는 한 30명쯤 오는 줄 알고 갖고 와서 13명이 왔어요 그래서 나눠주고 우리 이거 한번 읽고 시작하자 라고 했을 때 좀 뜨악했죠? 처음에 저 뜨악해서 이걸 한번 읽고 좀 써먹했죠 네, 좀 써먹해서 내가 아니라고 최소한 39조까지 읽자 뭐 헌법 운동은 읽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안 읽냐 그래서 거기서 헌법 읽은 사람 손 들어봐야 하니까 두세 명 손 들고 안 읽고 그래서 일단 그날 다 39조까지 읽은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시간 없으니까 해석하지 말자 그냥 읽어라 라고 해서 근데 읽으면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읽고 나더니 다 이거 진짜 해야겠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1차로는 한 10분 홍보를 한 다음에 꼭 줘야 되고 줄 때 가능한 한 후원금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읽기를 내가 먼저 시작해서 39조까지 읽고 남은 시간도 있으면 경제항목 10조항 더 읽고 그것까지는 꼭 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헌법 교실을 지금 우리 몇 차까지 했죠? 헌법 교실을 그냥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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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에서 하자는 겁니다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나중에 토론이 되게 그러니까 하는 걸 처음에 한 번 읽기 그 다음에는 조항별 이야기 나누기 그 다음에 토론하기 이제 이 3단계 교육법을 좀 들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아까 저기 춘천기 춘천기 내가 또 선배니까 더 반갑네 춘천 13회에요 갑자기 기수가 나오니까 분위기가 좀 썰렁 잘 모를까 지금 애들은 기수를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멀리 있건 어쩌건 일단 모임을 만드세요 모임 만들고 부르면 어디든 간다 그랬어요 저희가 어디든 간다 그랬으니까 대신 그것도 공짜는 안 되고 교통비만 내라 교통비는 내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교통비가 없어서 가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헌법 교실을 많이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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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헌법 교실을 계속 만들어 가자 라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재형 변호사 네 저기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그냥 아까 암기 얘기 나왔지만 학생한테 암기 하는 거 좋습니다 암기 암기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사례보다는 법은 개념이에요 단어 단어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찾아보고 이렇게 연구하면 또 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것은 또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암기도 저는 좋다 그 다음에 아 예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외워놓으면 도움이 된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우리가 권력분립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권력분립이 안 돼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의 동의만 받습니다 저는 요건 빨리 고쳐야 된다 얘기하고 싶고요 미국 아시잖아요 미국 아까 우리 정관영 선생님이 연방제 얘기한 거 저도 취지가 동감하는데 미국이 연방제인데 주별로 검찰총장 다 그거 뭐합니다 선출합니다 선출합니다 판사도 선출합니다 모르시는 분은 미국이 판사 이렇게 생각을 잘 모르시는데 다는 아니죠 그러나 판사를 선출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뀝니다 판사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변호사인데 지금까지 판사하고 검사를 우리가 우리 연말이잖아요 우리가 대한변협을 통해서 판사 검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제 이걸 하니까요 판사 검사가 좀 이렇게 환불하던 걸 못해요 법정 태도도 달라졌고 이런 말씀은 좀 공개적으로 좀 죄송한데 예견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변호사가 법원에 가서 판사가 이렇게 있으면 예의상 서있다가 앉거든요 어떤 경우는 앉으라는 소리도 안 해가지고 그냥 계속 서서 재판하는 판사 저희 변호사도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 정도로 판사 권위가 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평가제를 하니까 우리 뭐 무기명은 아닙니다 예사하는데 그게 반영이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에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좀 겁을 내더라구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이 권력분립은 안 돼 있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야말로 5분 늦게 시작했습니다마는 끝나기는 제가 상당히 빨리 끝날 줄 알고서는 잘했다고 아까 자찬했습니다마는 취소하겠습니다 20분 늦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선생님들 활발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이 전개되고 나서 이렇게 어느 면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 많이 치렀습니다마는 헌법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록 국회에 있는 방 중에는 조금 좁은 방이긴 합니다만 꽉 차서 4시간 이상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헌법을 검토하고 미래를 갖다가 보고한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정어지는군요 이런 어느 면에서는 이런 것은 몇 방 며칠 하면서 그야말로 많은 자료 갖다 놓고 하나하나 이제 즐거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헌법 책 보급되고 여러 가지 기반이 잡히면 그런 모임은 꼭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오늘 몇 가지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선생님들께서 또 우리 청중 시민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뭐 더 보태고 더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김재영 변호사님께서 암기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에서 제가 한 가지 좀 토를 달고 싶은 게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주영 선생님 말씀하고 얘기해서 암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암송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송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걸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쭉 보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헌법 운동을 했을 때 결국은 이와 같은 헌법 운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헌법의 핵심 우리 정관영 선생님께서 권력의 문제를 잘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헌법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권력을 우리 가까이 그리고 우리가 쓰기 쉽게 만들기 위해 위하는 것이고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헌법을 잘 만들면 어느 면에서는 저는 우리 정관영 선생님이 계속 우리 먹거리를 갖고 얘기하신 게 마음에 걸립니다마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요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돈 있는 사람한테 일해주고 돈 받아 갖고 쓰는 이런 일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 이렇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서부터는 주권이 문제다 하는 이와 같은 얘기가 오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진 주제나 주제의 여러 가지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안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담는 것이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의 중요한 역할일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는 분명 더 나아간 것은 헌법 교육에 이제는 헌법 교육에 대해서 정말 그 나름대로 전선을 새로 가다듬을 때가 됐다 하는 것은 오늘 분명히 얻어진 결론으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헌법 교실 십수 차례에 거쳐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모임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서 맨 뒤에 동국대학교에서 서울시대학연계시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이번에 제 4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4기는 완전히 헌법 커뮤니케이터 교육과 완전히 퓨전을 해서 민주시민교육사 기초교육을 받으면서 헌법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는 기초소양을 쌓는 이런 쪽으로 실험 운영을 해서 곧 수료생이 나올 이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경험을 앞으로 다 모아서 여러 선생님들과 오늘의 오늘의 모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차후에 이런 식으로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굳세게 나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토론회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어? 한사연 선생님? 아 그렇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고 한사연 선생님 그래도 연어가 제자리에 오듯이 오셨군요. 우리 한사연 선생님 잠깐 그냥 저쪽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잠깐 뭐 저쪽에서는 법 공부했다고 욕듣고 왔어요. 나라 망친 주범이라고 나 저런 저런 모르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요. 60년대 대학로에 이런 노래가 있을 때요. 육법 선수 다 디비어 봐도 사랑이란 두 글자 없느니 실제 그렇거든요. 요즘 데이터베스 법률 데이터베스 디비어 보면 아홉 개가 나옵니다. 사랑이란 말이 전부 숲사랑 나라 사랑 부하 사랑 이런 건데요. 그런데 헌법은 가만히 읽어보면 그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사람에 대한 애정이 미바되어 깔려있는 거거든요. 헌법 읽기는 저는 거기에 중심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헌법은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읽으면서 헌법 속에 나와있는 가치가 내 생활 속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나의 주장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인지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써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모멘텀을 알게 하는 거 이게 헌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스파이 온 더 브릿지 라는 요즘에 나온 영화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별로 상당히 안했는데 타멘크스 주인인데요. 전혀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술집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찻집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당신과 내가 이 자리에서 같이 앉을 수 있는 제일 큰 이유는 똑같은 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함으로써 내가 존중받는 이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건 밑바닥의 사랑이라는 거 그걸 읽어낼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을 말씀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할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좀 아쉬우니까 역시 똑같은 구호를 한 번 더 외치고 존경하고 사회자님인 박인희 집행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하라.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정말 이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저도 학교 현장에 노크를 했습니다. 학교 현장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헌법 수업을 적용을 해봤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마무리하면서 참전권과 관련한 부분이었어요. 네. 영국에서 참전권을 위한 것들의 활동을 위해서 승마 경기를 볼 때 영국 여왕이 승마를 보고 경기를 보고 있을 때 참전권을 위해서 여성이 뛰어들었죠. 그래서 사고가 났고 학생들한테 돌발 질문을 했습니다. 아 이런 거 사고가 날 거가 뻔한데 이렇게 하는 거 얘들아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너무 한 거 같아요. 어떤 거 같아요. 왜 이런 거 같아요. 라고 했더니 초등학교 5학년이고 그것은 좀 강남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 같았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몰라요. 몰라요? 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미쳤나 봐요. 미쳤나 봐요. 네.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으면 뭔가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으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그렇게 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아 너무 놀랐었는데요. 그때 또 다른 친구 이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런 것이 잘못된 정보 이러면 어떡합니까?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어떻게 해요? 자. 5학년 현장입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친구가 선생님. 목숨을 걸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걸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동일 대한민국의 독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정의를 위해서라면 이런 아이들이 토론 문화가 얼마나 우리 아이에서 헌법 수업에서 정말 중요한가를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조그마한 사례들을 가지고 제가 깨알 홍보를 하려고 다음 주 월요일에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학교 현장에서의 헌법 수업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갈 것인가를 26일 교육청에서 저희가 또 작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헌법일기 국민운동이 아주 시민들이 모인 곳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누군가가 외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었고 또 시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손바닥 헌법 제기 만권이 정말 안 나가면 우리끼리라도 사서 어떻게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단체가 14만 권이 남고 또 재헌헌법까지 또 전문까지 싣고 저희가 정말 많은 걸음들을 하는 것은 시민들이 아니면 정말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키워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헌법 안에서 사랑을 더 많이 키울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휴머니즘이 더 구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폐회사는 우리 이 포럼을 정말로 많이 애써주신 우리 김치국 사무사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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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즉시 헌법을 실천하러 나갑시다. 이상입니다.